할아버지와 신기한 수건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한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비록 집은 가난했으나 마음씨가 착해서 남을 위해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해질 무렵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나무찜을 짊어지고 바지랑대를 짚어가며 고갯길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생각에 꼭 누가 자기 뒤를 따라오며 달그락달그락 소리를 내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할아버지가 뒤돌아 보았으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도 있지 분명히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난 듯한데 할아버지는 다시 나무찜을 짓고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또 달그락달그락 이상한 소리가 나는 듯 했어요. 할아버지는 멈추어 서서 뒤돌아 보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따라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내가 도깨비에게 홀렸나? 이거 정말 사람 웃기네. 할아버지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다시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또 들려왔어요. 화가 난 할아버지는 마침내 작대기로 뒤쪽을 힘차게 휘둘러 보았습니다. 귀신이면 썩 물러가거라. 그러자 뜻밖에도 빨간 여우 한 마리가 깨갱 소리를 지르며 어디론지 쏜살같이 도망쳐 달아났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고 간사스러운 여우란 놈이 따라오고 있었구나. 하마터면 여우에게 홀릴 뻔했구나. 할아버지는 등에 식은담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무서움이 치솟아 더욱 걸음을 재촉하여 고갯길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더 내려가자니 길 옆 소나무 가지에 수건 하나가 대롱대롱 걸려있었어요. 그놈 정신 나갔구나. 이건 분명히... 아까 그 여우놈의 수건임에 틀림없지. 얼마나 정신이 나갔으면 제 수건을 저런 곳에다 걸어두고 간단 말인가. 저 수건 내가 가지고 가야지. 할아버지는 작대기로 그 수건을 걷었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오자 할아버지는 고갯길에서 여우를 쫓은 이야기를 할머니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더니 할머니도 여간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 여우가 소나무 가지에다 걸어두고 간 수건이오. 이렇게 말하면서 할아버지는 수건을 할머니에게 보여주었어요. 할머니는 신기한 듯이 하얀 수건을 받아 이리저리 뒤집어 보았으나 여느 수건과 조금도 다른 점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할머니는 여우 수건을 머리에다 써보았습니다. 이거 말만 여우 수건이지 우리들 수건과 다를 게 없잖아요. 어디 나도 한번 목에 걸쳐봅시다. 할아버지는 수건을 받아 쥐고 얼른 그것을 목에다 걸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수건을 목에 걸자 차츰 몸이 가늘고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어요. 이리하여 할아버지의 몸은 마침내 작은 개미만하게까지 작아졌습니다. 너무 뜻밖의 일이 일어나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덜컥 겁이 났어요. 그래서 두르고 있던 수건을 얼른 뗐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작아졌던 할아버지의 몸뚱이가 점점 커져 원래의 크기로 돌아왔습니다. 참으로 기묘한 재주를 부리는 수건이었지요. 그런데 이때 마침 대궐 안에서는 큰 야단이 났습니다. 특히 임금은 큰 걱정을 했습니다. 밥도 안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것은 이웃나라의 임금이 지혜겨루기 신청을 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옛날 평화시엔 이같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지혜결음을 자주 했어요. 지혜결음을 할 때에는 대개 무엇에 걸어놓고 내기를 했습니다. 이번 결음에서는 알아맞히지 못하면 어느 쪽이든 나라의 절반을 내어놓기로 한 큰 결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혜결음에 자신이 없는 임금은 나라의 반을 빼앗길 것을 생각하며 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문은 퍼지고 퍼져서 마침내 산골 할아버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소문을 듣고 곧 대궐로 임금을 찾아갔어요. 그러고는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전하, 황공하오나, 조금도 걱정하실 일이 아니옵니다. 소신은 한낱 농부에 지나지 않지만 소신이 묘책을 가르쳐드리겠사옵니다. 장 안 지고, 그래 그대에게 어떤 묘책이라도 있단 말인가? 황공하오나, 소신에게 맡겨주시기 바라옵니다. 그대에게 묘책이 있다니 그대만 믿네. 만약 이 결음에서 우리 쪽이 이기면 내 그대에게 높은 벼슬을 내리고 후한 상을 내리리라. 소신, 힘껏 노력하겠사옵니다. 이리하여 두 나라의 임금들은 지혜결음을 하는 날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도 서로 의논했어요. 그것은 두 임금이 몸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맞히는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결정되자 할아버지는 여우수건을 들고 먼저 이웃나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그 나라 국민들이 말하는 소리를 유심히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나라에선 임금이 지혜를 겨루러 떠날 때 용한 점쟁이 하나를 데리고 떠난다고 했습니다. 그 점쟁이는 무엇이든지 척척, 잘도 알아맞히기 때문에 함께 데리고 간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점쟁이의 겨드랑이 밑에는 사마귀가 나있는데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잘 알아맞힌다고 했습니다. 그 나라에선 지혜를 겨루러 떠나기 며칠 앞서 승리를 기원하기 위해 큰 잔치가 베풀어졌어요. 물론 잔치자리에는 그 점쟁이도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나 술을 많이 마셨던지 점쟁이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곤드레 만드레가 되어 잠을 잤습니다. 이때 할아버지는 여우수건을 목에 둘러 작은 개미가 되어서는 점쟁이 방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그 수건을 잠자는 점쟁이의 목에 둘러주었어요. 그러자 점쟁이의 몸이 점점 작아져서 개미만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얼른 개미만한 점쟁이의 겨드랑이 밑에 붙어있는 사마귀를 떼어버렸습니다. 이윽고 그 나라 임금이 떠나는 날이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다시 작은 개미만한 사람이 되어 그 나라 임금의 품속으로 기어들어가 보았습니다. 그 나라 임금은 작은 칼 하나를 품고 있었어요. 그것을 알아내자 할아버지는 얼른 빠져나와 그 나라 임금보다 앞질러서 지혜 결음장소로 왔습니다. 지혜 결음장소는 두 나라의 국경에 있는 큰 소나무 밑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헐레벌떡 그곳에 닿아보니 임금이 벌써 와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임금 가까이로 다가가서 귀에다 대고 작은 소리로 아뢰였습니다. 전하 저쪽 나라 임금이 자기 품속에 감추어온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작은 칼이라고 대답하시옵소서. 아니나 다를까 저쪽 나라 임금은 그곳에 닿자마자 자기 품속에 든 것이 무엇인지 알아맞혀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자신만만한 소리로 작은 칼이라고 대답했어요. 이 대답을 듣자 저쪽 나라 임금은 깜짝 놀라며 금방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과연 그렇소. 어쩌면 귀신같이 용하게도 잘 맞췄습니다. 이번에는 제 품속에 든 것이 무엇이냐를 그쪽에서 알아맞힐 차례입니다. 어서 대답하여 보십시오. 그러자 저쪽 나라 임금은 데리고 온 점쟁이에게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 점쟁이는 몸을 벌벌 떨 뿐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할아버지가 지혜 주머니인 사마귀를 떼어냈으니 어찌 알아맞힐 수가 있겠어요. 이리하여 이번 지혜 결음에서는 우리나라가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약속대로 이웃나라 임금으로부터 그 나라 절반을 얻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임금의 기쁨은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정말 수고하였소. 그대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었겠소. 내 이번 공을 갚기 위해 저 나라에서 받은 땅을 그대에게 주니 그 땅을 다스리도록 하오. 정말 수고가 많았소. 이리하여 할아버지는 그 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부자되는 법 옛날 어느 마을에 두 노인이 살았습니다. 한 노인은 부자고 한 노인은 몹시 가난했어요. 어느 날 가난한 노인이 부자 노인 집으로 놀러갔습니다. 두 노인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지나온 옛일을 되새겼습니다. 그러다가 가난한 노인이 부자 노인을 보고 문득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여보게 자네와 나는 옛날엔 살림살이가 비슷비슷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말이야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게으르거나 돈을 헤프게 쓴 일도 없는데 자네는 이처럼 부자가 되고 나는 가난뱅이가 됐거든. 이게 다 무슨 조화인가? 그러자 부자 노인은 피식 웃어 보이더니 말을 받았습니다. 그건 자네 말마따나 자네가 게을러서도 아니오 돈을 헤프게 써서도 아니네. 내가 보기엔 우리 집은 온 가족이 다 뜻이 맞아 화목하고 자네 집 식구는 뜻이 맞지 않아 늘 아웅다웅 싸우기만 하니까 가난해진 것 같아. 아니 이 사람아 그게 무슨 소리야? 화목하면 부자가 되고 화목하지 못하면 가난뱅이가 된다는 것이 어느 나라에 있는 법인가? 가난한 노인은 부자 노인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다시 되물었습니다. 내 알아듣도록 이야기해 줌세 그건 간단하다고 가족이 다 뜻이 맞으면 온 집안에 웃음이 꼽히고 일하는 재미도 생겨서 더 열심으로 일하게 되거든. 그러면 자연이 사람이 불어 부자가 되는 걸세. 자네 집과 같이 가족이 뜻이 맞지 않으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며 싸우기만 하니 일할 생각도 안 날 것 아닌가? 그러니 자꾸 살림만 까먹게 되고 백만장자라도 며칠 못 가서 가난뱅이가 되는 걸세. 그건 뻔한 이치 아닌가? 아니 그럼 자네 가족들은 도대체 얼마만큼 화목하다는 건가? 내가 좀 무리한 일을 시켜도 그 요구를 최대한 들어주고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일이 없다네. 그러자 가난한 노인은 안이 꼽다는 얼굴을 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자네 식구가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를 내게 직접 보여줄 수 없을까? 그건 어렵지 않은 일이네. 그러더니 부자 노인은 금방 자기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부자의 아들이 지체하지 않고 곧 방으로 들어오더니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고는 공손히 절을 했어요. 아버님 부르셨습니까? 소자 대령하였습니다. 예야 나가서 지금 당장 소를 지붕 위로 올려 세워라. 예 아버님 분부대로 거행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아들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자기 어머니와 아내에게 아버지의 말을 전해주었어요. 그러자 어머니와 아내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곧 외양간으로 가서 소를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하인들은 집단을 짓고 와서 소가 지붕에 오를 수 있도록 챙계를 놓았습니다. 그 다음 어머니와 아내가 소를 몰고 집단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 마침내는 지붕 위에다 소를 올려 세웠습니다. 그러고는 아들이 아버지 앞에 와서 일을 마쳤다고 보고하였어요. 여보게 어떤가 우리 집 식구는 이처럼 내가 무리한 일을 시켜도 아무 불평 없이 모두 마음을 합해 어려운 일을 거뜬히 해낸다고 이러니 안 되는 일이 없다네. 그러자 가난한 집 노인은 시답지 않다는 듯이 피고 섰습니다. 너무 자랑하지 말게 그까진 일이야 우리 집안 식구들도 할 수 있다네. 그래 그렇다면 자네 집 식구들이 정말 할 수 있나 없나 어디 한번 보여주게나 그러자고 지금 나와 함께 내 집으로 가세 이리하여 두 노인은 가난한 노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가난한 집 노인이 아들을 불렀어요. 아버님 부르셨습니까? 너 나가서 우리 소를 지붕 위에 올려 세워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소를 뭐 타러 지붕 위에다 올려 세웁니까? 아들은 못마땅한 얼굴로 툴툴대게만 했습니다. 무슨 말이 그렇게 많으냐 아비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 아들은 입을 쭌긋 내밀더니 아무 말 없이 그대로 나가버렸어요. 그러고는 자기 어머니에게로 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이상하시네요 이웃 부잣집 영감쟁이를 데리고 오시더니 저더러 우리 집 소를 지붕 위에다 올려 세우라고 하시네요 뭐? 네 아버지가 나이를 먹어 이제 노망을 했구나 기가 잘 노르시다 그래 소를 뭐 타러 지붕 위에다 올려 세우느냐 시어머니가 이렇게 한탄을 하자 부엌에서 밥을 짓던 며느리도 피식 웃으며 시아버지를 비웃었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집 식구는 각기 비웃기만 했지 누구 하나 소를 지붕 위로 올려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광경을 본 부자 노인이 의기양양하여 큰 소리를 쳤어요. 이것 보라고 내 말이 어떤가 자네 집안 식구는 이처럼 아무도 자네의 말을 받들지 않으니 무슨 일이 되겠는가 그러니 부자가 되려면 첫째 집안 식구가 모두 한마음이 되어 서로 돕지 않으면 안 되는 법일세 가난한 집 노인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안을 잘못 다스린 부끄러움을 가늘 길이 없었답니다. 머슴과 딸 옛날 어느 고을 원님이 딸만 열어두고 아들이 없어 섭섭해하다가 옥동자를 하나 낳았습니다. 원님 내외는 늦게 둔 하나뿐인 아들아이를 귀히 길러 어느덧 나이 일곱 살이 되었어요. 어느 날 스님이 동량을 얻으러 왔기에 이 아이가 그릇에 수북이 쌀을 퍼다 주었더니 스님이 아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참 가엾은 일이군 저런 아이가 죽을 날이 멀지 않았으니 하고 말했습니다. 멀찌감치서 보고 있던 원님이 놀라? 새님을 불렀어요? 지금 뭐라고 했소? 새님은 두 손을 모아 절을 하고 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승은 변변치 않사오나 명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사옵기에 한 말입니다. 저 아이는 죽을 날이 가까이 정해져 있습니다. 원님은 크게 놀라 새님을 안으로 불러들여 아들의 명을 길게 할 방도가 없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드님은 열두 살에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운명입니다. 그 편을 면하시려면 저를 따라가게 하십시오. 부처님의 힘을 입어 살게 한 후에 돌려보내드리오리다. 원님은 단 하루라도 아들을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목숨을 위해서는 하는 수 없다 생각하고 새님을 따라가게 했습니다. 원님은 이 다음에 서로 몰라보게 되더라도 표식이 되게 하기 위해 금실과 은실로 술을 놓은 옷 한 벌을 주며 잘 간수하라고 일렀습니다. 아들아이는 부모와 떨어지는 것이 서러워 울며 스님을 따라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깊은 산 조그마한 암자에서 소년은 스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낮에는 나무를 하고 밤에는 공부를 했어요. 영리한 소년이라 스님이 가르쳐주는 글과 불경을 잘 익혔습니다. 몇 해 동안 소년은 열심히 공부를 하며 지냈는데 하루는 스님이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여기를 떠나도 좋을 때가 되었으니 어디든 가보아라. 세상에서 세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 네 명은 안전하게 될 것이니 그때까지 부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잘 견디어내어라. 소년은 용기를 내어 세님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암자를 나섰습니다. 세님은 소년에게 누룽지 한 자루를 주며 길을 가다가 배가 고프면 먹으라고 했어요. 소년은 마을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걸음을 빨리 했지만 깊은 산속이라 좀처럼 마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 곳을 지나는데 위에서 갑자기 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몹시 시장한데 먹을 것이 있으면 좀 내놓아라. 소년은 어깨에 걸친 누룽지 자루를 내려 노인에게 나눠드리려고 돌아섰어요. 그런데 노인은 간대 없고 호랑이 한 마리가 소년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소년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시장하시거든 이 누룽지를 잡수시오. 그러면서 호랑이 앞에 누룽지 자루를 털어놓았습니다. 호랑이는 소년의 거동을 물끄러미 보고 있다가 누룽지를 먹고 어슬렁어슬렁 떠나갔어요. 소년은 그제야 휴 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잡아먹히지 않은 걸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새님이 누룽지를 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다시 길을 걷는데 날이 저물었어요. 캄캄한 금은 밤 이었습니다. 소년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저 앞쪽에 반짝반짝 불빛이 보였습니다. 사람 사는 집이 있나보다 하며 소년은 그 불빛을 찾아갔습니다. 오래되어 다 쓰러져 가는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음식상이 차려져 있는데 집에 사람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소년은 괴이한 집이라 생각하고 거기 차려놓은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식상 옆에는 옥피리가 한 개 놓여있어서 그걸 가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소년이 막 방을 나오자 우지직 소리가 나며 집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소년은 하마터면 깔려 죽을 뻔한 걸 면하고 목숨을 건진 걸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산속에서 밤을 지새우고 아침이 들자 소년은 간밤에 빈집에서 얻은 옥피리를 불어보았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피리를 부니 자기 몸이 둥둥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공중 높이 떠오르자 소년은 겁이 나서 내려서려 했습니다. 그러자 몸이 스르르 땅 위에 내려왔습니다. 소년은 그 옥피리가 제 몸을 공중으로 떠오르게도 하고 내려오고 싶어 하면 내려올 수도 있게 하는 신기한 피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거야말로 큰 보물이다. 하며 소년은 그 옥피리를 잘 싸서 옛날 집을 떠날 때 아버지가 주신 금실 은실에 술을 놓은 의복과 함께 보따리 속에 넣어매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한 한 마을에 들어가니 큰 기와집이 있었어요. 소년은 그 집에 가서 머슴사리를 하고 싶으니 써주십사고 청했습니다. 그 집은 큰 부잣집이어서 머슴도 여럿 있었습니다. 주인 어른은 소년을 귀엽게 보고 말 먹이는 일을 맡겼습니다. 소년은 여러 마리의 말을 물고 날마다 먼 산으로 가서 옥피리를 꺼내 불었습니다. 말을 타고 피리를 불면 말과 소년이 함께 하늘로 떠오릅니다. 소년은 욕말을 탄 샘이 됩니다. 소년이 말을 잘 먹이고 돌보아 말들은 정과 달리 아주 살이 찌고 날쌔 졌습니다. 얼마 후 주인 집의 큰댁에 환갑잔치가 있어 온 동네 사람들이 모두 잔치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소년의 주인집에서도 온 가족이 모두 큰 집으로 가게 되어 머슴들까지 마음이 들떠 있었어요. 주인집 큰딸이 말 먹이는 소년을 불러 말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소년이 말 한 피를 몰고 오니 이 높은 말을 어떻게 타란 말이냐? 내가 허리를 굽히고 앉아야 내가 내 등이라도 밟고 올라탈 것 아니냐? 하고 소년을 꾸짖었습니다. 소년은 허리를 굽히고 앉아서 큰 딸이 말에 올라 앉게 해주었습니다. 둘째 딸도 그렇게 해서 말을 탔습니다. 소년은 막내 딸에게도 말을 대령한 다음 말 말 말 옆에 꾸부리고 앉았습니다. 그러나 막내딸은 장부가 이게 무슨 짓이냐 하며 스스로 말에 올라타고 잔치집으로 갔습니다. 혼자 남은 소년은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은 다음 아버지가 주신 금실과 은실로 술을 놓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러고는 말을 타고 옥피리를 불었어요. 소년이 탄 말은 용마와 같이 되어 하늘을 높이 날아 올랐습니다. 용마를 탄 소년은 찬란한 금빛 은빛 옷으로 마치 하늘나라의 귀한 신선 같아 보였습니다. 소년은 잔치집 위로 둥그렇게 원을 그리며 내려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우러러보고는 하늘의 옥황상재 께서 내려오신다고 하며 모두 땅바닥에 엎드려 경의를 표했습니다. 소년은 잔치집 뜰에 내려서서 말했습니다. 이 집 잔치가 훌륭하다고 잠시 구경하러 온 것이니 허물하지 마시오. 이 말에 집주인이 몇 번이나 절을 하며 술을 권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주인집 막내딸이 가까이 다가가서 공손히 술을 따라드렸습니다. 고맙소. 이제는 가야겠으니 잘들 즐기고 노시오. 하며 소년은 말에 올라 옥필이를 불었습니다. 아름다운 피리 소리가 울려 퍼지자 소년과 말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잔치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사라져가는 천상의 임금을 쳐다보며 넋이 빠져 있었습니다. 소년은 멀리 날아갔다가 남들 모르게 집으로 돌아와 헌옷으로 갈아입고 시체미를 떼고 있었습니다. 잔치집에 간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모두 옥황상재를 보았다고 떠들었지만 막내딸만은 소년에게 와서 웃는 얼굴로 소년의 손을 잡고 가만히 말했습니다. 예사 사람이 아닌 줄 모르고 그동안 신뢰되는 일이 많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소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웃는 얼굴로 막내딸에게 고맙다는 뜻을 알렸습니다. 이후 막내딸과 소년은 자주 만나 이야기하며 노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막내딸이 자기 방으로 소년을 불러 같이 얘기하는 일도 자주 있었어요. 막내딸의 언니들은 두 사람의 거동을 보고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어찌 귀한 집안의 딸로서 천한 종과 가까이 한단 말이냐 밤낮에 가리지 않고 종을 침실에 까지 불러들이니 세상에 이런 괴이한 일이 또 있을까 언니들은 이렇게 불평을 하며 시기 하다가 드디어 아버지에게 이 일을 고자질 했습니다. 주인어른은 깜짝 놀라 막내딸과 머슴 소년을 불러 벼락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머슴놈으로서 주인집 딸의 방을 드나든 죄는 죽어마땅하다. 또 부모 모르게 종과 어울려진 앤딸은 이제 내 딸이 아니니 너도 죽음을 각오하여라. 막내딸이 울며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주인어른의 화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부모의 허락 없이 남자와 여자가 가까이 하면 엄한 벌을 받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막내딸은 울면서 소년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소년은 막내딸의 등을 어루만져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염려 마시오 벌을 받게 되면 내가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며 그동안 먹여온 말을 한번 타보게 해달라고 하겠소. 아버님이 그걸 허락하시거든 그대는 말에 탄 나를 꼭 붙잡으시오. 그러면 좋은 수가 있을 것이오. 이윽고 형벌을 주려는 날 머슴소년은 주인어른에게 말했습니다. 저의 잘못으로 받는 형벌은 달게 받겠사오나 마지막 소원이 오니 제가 돌보아온 말을 한번 타보고 죽게 해 주십시오. 주인은 말 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마당으로 끌고 온 말 위에 소년이 올라탔지요. 이때 막내딸이 달려가서 소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년은 한 손으로 옥피리를 불었어요. 피리 소리와 함께 말이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막내딸까지 말 위에 올려앉힌 소년은 그 길로 하늘을 날아 남모르게 다른 마을에 가서 내렸습니다. 소년은 이렇게 하여 세 번 죽을 고비를 모두 무사히 넘긴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호랑이에게서 또 한 번은 무너지는 집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형을 당하려다 살아난 것입니다. 소년은 막내딸을 데리고 어릴 때 떠나온 고향집을 찾아갔습니다. 늙으신 아버지 어머니는 아들을 만나 어쩔 바를 모르고 좋아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부감으로 데리고 온 처녀를 보고 며느리로 맞아들이기 위해 처녀의 부모집으로 사람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아버님 제가 먼저 가야 합니다. 제가 가서 용서를 빌 일이 있습니다. 하고 여태까지 지내온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한편 막내딸의 집에서는 머슴이 딸을 데리고 하늘로 말을 타고 날아가는 것을 보고는 너무나 놀랐을 뿐 아니라 어디로 가버렸는지 몰라 근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참에 용마를 타고 다시 나타난 머슴과 딸을 보고는 반가이 맞아들였어요. 이렇게 하여 소년과 막내딸은 두 집 부모님들의 허락하래 결혼하여 행복한 부부가 되어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악독한 솔개 옛날 옛날에 깊은 산골짜기에 황새 한 마리가 자랐습니다. 어느 날 이 황새가 새끼 일곱 마리를 깼습니다. 참으로 사랑스러운 새끼들이었어요. 어미 황새는 자나 깨나 그 작은 새끼들이 귀여워서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어느덧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제 새끼들에게 줄 먹이가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딘가로 가서 먹이를 구해와야 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귀여운 새끼들이 배가 고파 굶어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집을 비워두고 먹이를 구하러 나가기도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비우고 나간 틈에 다른 사나운 짐승들이 와서 귀여운 새끼를 잡아 먹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슨 좋은 수가 없나 하고 어미 황새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별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사랑 사랑스러운 새끼들이 배가 고파서 보채는 것을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제는 바깥으로 나가서 먹이를 구해와야 했습니다. 어미 황새가 이렇게 수심에 잠겨 먹이 구해올 일을 생각하며 바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아래 언덕의 잔디밭에 솔개 한 마리가 앉아서 잔디를 헤집고 있었습니다. 어미 황새가 유심히 바라보아도 솔개 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솔개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런데 솔개 아저씨는 거기서 뭘 하고 계세요? 황새 아주머니 군요 안녕하세요 듣자니 새끼를 일곱 마리나 깼다던데 잘 크고요 아무튼 축하합니다. 아 내 정신 좀 봐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느냐 고 물으셨죠? 예 잔디밭에서 왜 풀을 헤집고 계세요? 그건요 이 잔디 속에 석힌 마른풀만 가려내요 뜯어먹고 있는 중이에요 예? 마른풀만요? 예 하필이면 죽은 마른풀만 뜯어먹다니 황새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니 싱싱한 풀을 뜯어 뜯어 잡수셔야지 하필이면 죽은 마른풀을 뜯어 잡수세요? 예 그걸 몰라 모르셨군요 멋단 뜻은 없고요 생물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 세상 모든 생물은 죽기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마른풀만 뜯어먹는 거예요 마른풀은 이미 죽은 거니까요 하지만 싱싱한 풀을 뜯어먹어 보세요 그 풀들은 죽게 되니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황새 아주머니 내가 마른풀을 뜯어먹는 것은 싱싱한 산풀의 생명을 아껴서랍니다 뭐 대단한 이유는 아닙니다 이렇게 솔개는 아주 능청맞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고지식한 황새는 이 솔개의 능청맞은 소리를 잔말이라서 믿어버렸어요 생물의 목숨을 아끼는 솔개가 얼마나 훌륭하고 인정이 많은지 감탄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생명을 아끼고 인정이 많은 솔개에게 자기 새끼들을 맡기고 집을 좀 보아달라고 부탁해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솔개 아저씨 정말 착하시네요 듣고 보니 아마 이 세상에 솔개 아저씨 같이 착한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솔개 아저씨 말씀과 같이 이 세상의 생물들을 사랑해야지요 그들은 모두 살려고 태어났으니까요 그럼요 이 세상에 죽기를 좋아하는 생물이 어디 있겠어요 솔개 아저씨 저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좀 들어주실래요 황새는 넌지시 솔개의 마음을 떠보았습니다 부탁을요 제게 부탁할 일도 있나요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고마워요 저 솔개 아저씨 잠깐만이에요 솔개 아저씨께서 우리 집을 좀 보아주시겠어요 이 사랑하는 어린 것들 때문에 며칠 동안 톤 바깥을 못 나갔더니 이젠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답니다 곧 먹을 것을 찾아 물어올 테니 그때까지만 이 어린 것들을 데리고 집을 좀 봐주세요 다녀오세요 누구의 청이라고 거절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까짓 것이 뭐 대단한 청입니까 어린 것들 데리고 가만히 집에만 있으면 되는걸요 집 걱정 마시고 어서 다녀오세요 황새는 상냥하고 인정 많은 솔개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제는 안심하고 먹이를 찾아 집을 나설 수가 있었어요 이리하여 황새는 솔개에게 사랑하는 새끼들과 집을 맡겨놓고 먹이를 찾아 헐헐 날아갔습니다 이 골짜기 저 들판을 헤매다니며 먹을 것을 많이 구했습니다 어린 것들과 집을 보는 솔개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 많은 먹이를 구해가지고 황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고 끔찍스런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일곱 마리의 어린 새끼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새끼는 보이지 않고 집은 텅텅 비어 있었어요 다만 집 근처에는 어린 것들의 몸에서 빠진 듯한 흰 깃털들이 흠씬 떨어져 있고 바닥에는 피가 군데군데 묻어 있었습니다 황새는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이래 눈앞이 캄캄해져 그만 그 자리에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분명 솔개놈의 짓이었습니다 능청맞은 솔개놈의 꿰매빠진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어린 새끼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능청맞게 잔디의 마른 불을 뜯어먹고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황새는 간사스럽고 악독한 솔개에게 속아 귀여운 새끼들을 죽게 한 것을 생각하니 분하고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황새는 목을 길게 빼고 죽은 새끼들을 생각하며 몇 날 며칠이고 울기만 했습니다 눈물은 자꾸자꾸 흘러내려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이 바람에 황새의 목이 오늘날처럼 저렇게 길어진 거랍니다 어느 아이와 꽁지깃 옛날 어떤 아이가 나무를 나무를 하러 산에 갔습니다 한참 솔잎을 긁어 모으다 보니 장끼의 꽁지깃 하나가 솔잎 위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알록달록 참으로 예쁜 깃털이었어요 아이는 깃털을 주워 요리조리 살펴보다가 쓰고 있는 자기 머리에 수건에다 꽂았습니다 거울이 없어서 어떤지를 볼 수 없었으나 그림자를 보니 어깨가 으쓱 해졌습니다 마치 위대한 왕자나 용감한 무사라도 된 듯한 그림자에 나타난 자기 모습이 퍽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이는 뿌듯한 기분으로 다시 나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참 동안 정신없이 나무를 하노라니까 땀이 흐르고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갈퀴를 놓아두고 골짜기에 샘물터를 찾아갔습니다 시원한 물을 마시고 올 작정이었어요 마침내 아이는 어느 샘물터로 왔습니다 아이는 머리에 두른 수건에 꽁지 깃털을 꽂은 채로 엎드려 물을 마셨습니다 이가 시리도록 샘물은 차가웠습니다 물맛도 꿀물처럼 달았습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다가 눈을 치켜 뜨고 보니 꽃뱀 한 마리가 너울너울 꼬리를 흔들며 자기 입 안으로 기어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아무리 주위를 살펴보아도 꽃뱀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 꽃뱀을 물과 함께 마신 것입니다 아이는 아이는 전신에 소름이 쫙 끼쳤어요 아이는 그 순간부터 뱃속이 꾸물꾸물 솟구치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꽃뱀을 산채로 먹었으니 살아서 뱃속을 기어다니는 게 분명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나무고머고 다 팽개친 채 정신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자리에 누워서 끙끙 앓기만 했습니다 이제 뱃속으로 들어간 꽃뱀이 창자를 갉아먹어 죽게 될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것은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귀여운 아들이 꽃뱀으로 인해 정말 죽지나 않을까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아이의 어머니는 금방 의원에게 달려가서 약을 지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약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아프다고 고래고래 고안만 질렀습니다 그리고 밥도 미음도 물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먹기만 하면 금방 도로 토해버렸어요 뜬 눈으로 밤을 샜지만 병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날이 밝자 어제와 다른 의원을 찾아가서 또 약을 지어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소용이 없었어요 이번에는 그 약까지 토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기가 막혔습니다 약조차 못 마시니 이제 병을 고치기란 영영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아이의 어머니는 그대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통해 어떤 병이라도 잘 고치는 유명한 의원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곳은 꽤 먼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날이 병이 무거워지고 여위어가는 아들을 생각하니 길이 멀어도 먼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의원을 찾아가서 병의 내력을 쭉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의원은 두어번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그것을 본 아이의 어머니는 눈이 번쩍 뜨었어요 의원님 제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어디 한번 해봅시다 약은 내가 직접 가서 진맥을 해본 뒤에 지어야 하니까 우선 댁으로 같이 갑시다 이리하여 의원과 아이의 어머니는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의원은 아이의 팔목 위에 손가락을 대어 진맥을 했습니다 의원은 진맥을 마치자 이번에는 아이의 배를 손으로 여기저기 눌러보았어요 이제 이 아이의 병모를 원인을 알아냈습니다 아주머니 내가 아이의 병을 낫게 해줄 터이니 아이를 업고 갈 힘센 사람 하나를 구해오시오 아이의 어머니는 그 말에 귀가 번쩍했습니다 아들의 병을 낫게 해준다니 꽃만 같아서 눈물이 왈칵 치솟았어요 아니 의원님 애를 업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정신 좀 봐라 내가 목적지를 말하지 않았군요 얘가 나무하다가 물을 마신 그 산의 샘터로 가봐야겠습니다 모든 병은 시초의 병을 일으킨 게 한 원인부터 자세히 살펴봐야 하니까요 그리고 참 아이가 나무할 때 쓴 수건과 장기의 꽁지깃도 가져가고요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침을 놓거나 약을 주지는 않고 병자를 넣고 산으로 가자니 아이의 어머니는 얼른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님 뭘 하시오 얼른 가서 업고 갈 사람을 불러오라 니까요 병 고치기 싫으면 그만두고요 아 아닙니다 얼른 가서 사람을 불러오지요 잠시 후 아이의 어머니는 힘센 젊은이 하나를 불러왔습니다 이리하여 아이는 젊은이의 등에 업혀 의원과 함께 그 샘물터로 갔습니다 의원님 제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어디 두고 봅시다 이윽고 그들은 샘터에 닿았습니다 그러자 의원은 아주 뜻밖의 얘기를 했습니다 내려라 내가 며칠 전에 그랬듯이 이 수건을 쓰고 또 수건에다 그때처럼 장끼에 꽁지깃을 꽂고 이 샘물을 어떻게 마셨는지 그대로 해보아라 아이는 아이는 하도 뜻밖의 말이라 그저 의원의 얼굴만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왜 그러고 섰느냐 내 병을 고쳐주겠다는데도 넌 싫으냐 아이는 그때서야 마지못해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수건에다 장끼에 꽁지깃을 꽂았습니다 그러고는 땅바닥에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실 채비를 냈습니다 이때 의원은 옆에 선 아이의 어머니와 병자를 얻고 온 젊은이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이 아이가 물을 마시는 동안 저 샘물 위를 똑똑히 살피도록 하십시오 아이는 샘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동안 마시다가 그때처럼 눈을 치켜 떠보았어요 그 순간 아이는 소세라쳐 일어나 벌복을 떨었습니다 얘야 왜 그러느냐 갑자기 왜 이러느냐 말이다 어머니 지금도 꽃뱀 한 마리가 또 제 입으로 들어갔잖아요 뭐 아저씨들은 꽃뱀을 분명히 보셨을 거에요 그렇지요 아주머니 그리고 여기 젊은이 정말 샘물이로 꽃뱀이 기어나왔어요 어디 시원스럽게 말을 해봐요 얘가 정신이 돌았나 봐요 의원님의 분부대로 샘물을 줄곧 지켜봤지만 꽃뱀은 커녕 꽃잎사귀 하나 안 떠 있었습니다 그럼 젊은이는 꽃뱀을 봤나 아뇨 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의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그러고 그러고는 모두를 뚫어지게 쏘아보며 대들었어요 거짓말이에요 모두들 나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하고 계세요 분명히 난 꽃뱀 한 마리를 또 마셨어요 병을 고쳐준다더니 이 어른은 내게 꽃뱀 한 마리를 더 마시게 했어요 보기도 싫어요 어서 맞아 죽기 전에 썩 돌아가세요 이때 의원이 아이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이봐 내가 얘기해 주지 자네가 마셨다는 꽃뱀은 진짜 꽃뱀이 아니야 자네가 이 수건에 꽂고 있는 장끼의 꽁지깃 그림자였어 자네가 엎드려 물을 마실 때 그 그림자가 물 위에 비쳤지 그리고 자네가 입을 대고 물을 마시자 물결이 일고 깃털이 움직여 그림자가 꼬불꼬불 했던 거야 그리하여 자네 입속으로 귀여우는 것 같이 보인 거지 정 못 믿겠거든 이 젊은이에게 수건을 씌우고 꽁지깃을 꽂아 물을 마시게 해보라고 그리고 자네는 위에서 샘물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말이야 이리하여 이번에는 젊은이가 의원이 시키는 대로 엎드려 물을 마셨습니다 아이가 내려다보니 꽁지깃의 그림자가 정말 살아있는 꽃뱀처럼 보였어요 이봐 이제 알았어 자넨 마음이 허약해서 그 꽁지깃을 꽃뱀으로 보았고 꽃뱀을 삼켰다 싶으니 아프지 않은 배가 정말 아팠던 거야 병뿐이 아니지 이 세상 모든 일이 다 생각 나름이야 아무리 슬픈 일이라도 슬퍼만 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고쳐먹으면 그 슬픔을 잊을 수도 있단 말이야 어때 지금도 배가 아프니 아뇨 의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부디 앞으론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내어 씩씩하게 살으란 말이야 그러자 아이는 젊은이가 수건에 꽂고 있던 장기의 꽁지깃을 얼른 뽑아 그것을 두 손으로 부러뜨리려 했습니다 못된 것 이것 때문에 어 그러지 말라고 이 꽁지깃이 자네를 병들게는 했지만 그것도 생각 나름이야 이 꽁지깃이 자네 마음에 병을 고쳐준 보물이라고 생각해봐 이처럼 고마운 깃털이 또 어디 있겠나 자네는 이 깃털이 아니었으면 일생을 허약한 마음으로 내내 고생만 하다가 죽었을 것 아닌가 이 깃털이 자네의 그 허약한 마음의 병을 고쳐주었으니 자넨 이 깃털을 영원히 간직하도록 하게 아이와 어머니는 의원의 옷깃에 잡으며 고맙다고 극진히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장기의 꽁지깃을 고이고이 간직해 두었으며 그 뒤로는 굳센 마음으로 아무 탈 없이 잘 살았답니다 돼지의 납작한 코 옛날 어느 날에 하느님이 닭과 개와 돼지를 불러 모았습니다 닭과 개와 돼지는 하느님이 부른다는 말을 듣자 겁이 났어요 저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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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나 하고 반성도 해보았습니다 너희들에게 명령하오니 지금부터 지상으로 내려가서 인간들을 위해 뭐든 착한 일을 하도록 해라 알겠느냐 예 분부대로 거행하겠사옵니다 이리하여 닭과 개와 돼지는 하느님의 분부대로 땅 위로 내려왔습니다 그러고는 저마다 사람들을 위해서 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얼마 동안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하느님이 다시 닭과 개와 돼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위험 있는 말로 이렇게 물었어요 듣거라 너희들이 땅 위로 내려가 사람들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소상하게 말하도록 하라 맨 처음에 닭이 나섰습니다 하느님 저는 사람들을 위해서 때를 알려주었사옵니다 아니 때를 날리다니 예 새벽마다 회를 치고 울어서 날이 밝았다는 것을 알려주었사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일어나서 일터로 나갔습니다 만일 제가 새벽이 된 것을 알리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다 늦잠을 자게 되지 않겠사옵니까 듣고 보니 넌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구나 내가 그런 착한 일을 했으니 너에겐 톱니 모양으로 된 빨간 벽을 주겠다 앞으로는 이것을 내 머리 위에다 달고 다니도록 해라 하느님 고맙사옵니다 이리하여 오늘날에도 달근 머리 위에 빨간 벽을 달고 있답니다 하느님은 그 다음 개에게 물었어요 개야 넌 그동안 사람들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느냐 하느님 전 그동안 사람들의 집을 지켜주었사옵니다 아니 왜 집을 지켰느냐 사람들은 낮에는 들에 일을 하러 나갔사옵니다 그러면 집이 비지 않사옵니까 그러니까 낮에는 그 빈집을 지켰고 밤에는 사람들이 고단해서 모두 잠을 잤사옵니다 그럴 때면 도둑이 들지 않게 저는 잠을 자지 않고 집을 지켰사옵니다 그래 그러면 넌 통 잠도 안 잤다는 게로구나 하느님 잠을 안 자고야 어찌 사옵니까 저도 잠을 잤사옵니다 언제 잠을 잤느냐 사람들이 낮에 집에 있을 땐 안심하고 몇 시간이고 잠을 잤사옵니다 듣고 보니 그럴 듯 했습니다 너도 사람을 위해서 수고가 많았구나 너에게는 상으로 다리 하나를 더 준다 다리 세 개로는 제대로 설 수도 없지 않느냐 이리하여 하느님은 개에게 다리 하나를 상으로 주었습니다 개는 참으로 하느님이 고마웠습니다 여태까지는 다리가 세 개여서 걷기도 여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개는 하느님이 준 그 다리를 그 뒤에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개가 오줌을 쌀 때는 꼭꼭 하느님이 준 그 다리만은 들고 싼답니다 그것은 더러운 오줌이 그 귀한 다리에 묻지 않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하느님은 마지막으로 돼지에게 물었어요 돼지야 넌 그동안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착한 일을 했느냐 꿀꿀 아니 대답은 하지 않고 왜 꿀꿀거리기만 하느냐 하느님 죄송하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착한 일은 닭과 개가 다 해버려서 그 밖에 좋은 일을 한 것이 없어옵니다 저는 매일매일 사람이 주는 것만 먹고 잠만 잤어옵니다 이농 사람들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랬는데 내 명령을 어기다니 너에겐 할 수 없이 벌을 내려야겠다 하느님은 화를 참지 못하여 칼로 돼지의 코를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이 바람에 돼지의 코가 오늘날처럼 칼로 밴듯이 납작한 코가 되었답니다 왕신당한 할아버지와 할머니 옛날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으나 오순도순 정답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는 각각 한 가지씩의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는 코가 없었고 할머니는 입이 커서 얼굴에 온통 입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코가 없는 할아버지는 납작한 얼굴 가운데 두 콧구멍만 벌름거리고 할머니는 웃으면 하마입같이 쭉 쬐져 아주 보기 흉했지요 그래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못생긴 자기 얼굴을 한탄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엔 나가기를 꺼렸습니다 남들이 못생긴 얼굴을 비웃을까 봐 웬만한 일이 아니면 사람들 앞에 잘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정말 딱 한 일 하나가 생겼습니다 이웃동네 친구의 환갑잔치에 오라는 기별을 받은 것입니다 친한 친구라 기별을 받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나가자니 많은 낯선 사람들로부터 망신을 당할 것만 같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걱정이 되었어요 환갑이니 그 집에는 틀림없이 잘 모르는 손님들까지 모여들 것이 뻔합니다 이웃동네 사람들이야 코없는 할아버지와 입큰 할머니의 사정을 잘 알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흉을 보고 비웃을까 생각하니 잔치집에 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며칠을 두고 생각해봤어요 잔치집에 가되 망신을 안당할 길이 없나 그 방법을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러던 끝에 각각 묘한 꾀가 떠올랐습니다 잔칫날 아침에 할아버지는 누런 초를 녹여서 코같이 만들어 얼굴에다 붙였습니다 빛깔이 좀 이상하기는 해도 정말 코처럼 잘 만들어 붙였어요 한편 할머니는 거울을 앞에 놓고 큰 입에 두 가장자리를 얼마만큼씩 실로 꿰매 었습니다 그렇게도 크던 입이 조금 작아 보였어요 이리하여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무 부끄러움 잔칫집을 잔칫집을 찾아 갔습니다 잔칫집에는 예상한 대로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많이들 모여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음식을 먹느라 정신이 없는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얼굴에서 별로 이상함을 느끼지 않는 듯 했습니다 참으로 다행 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놓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맛있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손님이 많아서 방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마루에 앉아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겨울철이라서 마루에는 여러 군데 화로가 놓여 있었어요 음식을 다 먹은 사람들은 화로가 앉아서 불을 쬐기도 하고 담배를 피우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화로가 갔습니다 우선 곱은 손을 녹이려고 화로불 가까이에 앉았지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한창 불을 쬐고 앉았으려니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워낙 추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불을 쬐는데 이번에는 얼굴에서 뜨거운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촌농이었어요 큰일이 큰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지요 그렇게도 정성들여 만들어 붙인 코가 화로불에 녹아 마침내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배꼽을 쥐고 웃어댔어요 이런 망신이 또 어디 있을까요 옆에 앉아있던 할머니도 이 광경을 보자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웃음을 참으려니까 더 우스워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할머니는 그만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웃어댔습니다 이 바람에 꿰매두었던 할머니의 입이 툭 터지며 본디대로 큰 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함지박만한 할머니의 입을 보자 사람들은 더더욱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이래저래 망신을 당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기운 없이 타박타박 집으로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사람이란 얼굴보다도 마음이 더 중요한 건데 괜히 거짓을 꾸미려다가 망신만 톡톡히 당했네 하고 말입니다 어려운 문제 옛날 어느 마을에 영리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남달리 재주가 뛰어나고 재치가 있어 어른들도 모두 이 아이를 귀신과 같은 아이라 하여 신동이라 불렀습니다 아이는 서당에도 다녔는데 혼장이 가르쳐주는 그를 한 번만 들으면 그 자리에서 줄줄 잘 외웠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함께 들어간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어려운 책을 앞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라에서 과거를 본다는 방이 방방 곳곳에 붙었습니다 방을 본 아이는 가슴이 뛰었어요 옳지 서울로 가서 과거를 봐야지 그래서 높은 벼슬을 얻어 이 나라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지 이런 생각이 떠오르자 아이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며칠을 벼르다가 큰 마음을 먹고 아버지에게 의논했어요 아버님 소자 여쭐 말씀이 있사옵니다 내게 할 말이 있다고 어디 한번 들어보자 아버님 거리에 붙어있는 방을 보셨습니까 과거를 본다는 그 방 말이냐 그거라면 이 아비도 며칠 전에 봤다만 아이는 다시 가슴이 뛰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소자 그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갈까 합니다 아버님 허락해 주시기를 빕니다 안된다 난 무슨 말인가 했더니 네가 말하려고 한 게 과거 얘기였구나 아이의 아버지는 눈을 불아리며 첫 마디에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자 아이는 금방 두 눈에 눈물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에 물러설 아이가 아니었어요 아버님 우리 집안은 대대로 무식하여 벗을 하나 못했습니다 다행히 소자가 서당에서 학문을 닦아 과거를 보려는데 왜 말리십니까 그리고 사내 대장부가 출세를 하여 나라와 백성과 이웃과 집안을 위하려는데 격려는 못할 망정 막지는 말아야 될 줄 압니다 얘야 넌 아직 학문도 약고 나이도 어리잖니 그리고 여기서 한양이 몇리인데 노자 없이 어떻게 가며 무얼 먹고 과거를 보겠니 아버님 허락만 해주신다면 소자 얻어먹으면서라도 한양까지 가 과거를 보고 오겠습니다 안된데도 그러네 내 학문으로는 어림도 없어 과거가 어디 어린애 장난처럼 쉬운 줄 하니 아버님 물론 과거가 어려운 줄은 소자도 잘 압니다 만약 이번 과거에 떨어진다 해도 다음 과거를 위해 좋은 경험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님 소자의 이 강국한 정을 꺾지 마시고 부디 들어주십시오 아이의 아버지도 더는 거절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아이의 성미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 한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기어코 하고야만은 아들의 의지와 고집을 아버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허락해 주시는 겁니까 내가 그렇게도 원한다면 허락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내는 문제 셋을 알아 마치지 못하면 절대로 너를 보내지 않겠다 그래도 좋으냐 예 아버님 어서 문제를 내주십시오 소자 머리를 짜서 정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는 눈을 감고 한참 동안 문제를 만드느라 말이 없었습니다 한편 아들은 아들대로 무슨 문제가 나오나 하고 조마조마 했습니다 꽤 시간이 흐른 뒤에 마침내 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잘 들어라 지금부터 내는 세 문제를 사흘 안으로 풀어서 정답을 내게 말해야 한다 예 아버님 소자 명심하겠습니다 첫째 문제는 종이로 만든 벽이 무엇이냐 다 그리고 둘째 문제는 종이로 둘러싸여진 불이 무엇이냐 이고 셋째 문제는 종이로 만든 바람이 무엇이냐 다 그럼 사흘의 말미를 줄 테니 알아맞히도록 해라 소자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거 보러 갈 욕심으로 아이는 냉큼 아버지 앞에 대답은 했지만 실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도무지 짐작이 안가고 종잡을 수가 없는 어려운 문제였어요 종이로 만든 벽 종이로 둘러싸인 불 종이로 만든 바람 종이와 관계있는 것은 틀림없었지만 도무지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 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태날 이었어요 아이가 문제를 풀려고 그것만을 생각하며 골목길을 가다가 그때 마침 이웃집 친구 아이가 창호지로 문을 바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옳지 저것이로구나 종이로 만든 벽이란 창호지로 바른 문이다 문은 바람을 막는 벽과 같고 그것은 창호지로 발랐거든 첫째 문제는 수월하게 풀렸구나 아이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두 문제가 남았어요 그래서 아이는 그날 밤 자리에 누워서도 둘째 문제와 셋째 문제를 골똘히 생각하다가 그만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아이들이 손에 등불을 들고 노래를 부르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깬 아이는 어쩔 줄을 몰랐어요 밤이 아니면 소리라도 지르고 싶을 만큼 기뻤습니다 둘째 문제도 알아냈어 종이로 둘러싸인 불이란 등불을 말한다 등을 만들 때는 대로 살을 만들어 얽고 그 겉에다 종이를 바르지 그리고 그 안에다 등잔이나 촛불을 켜면 이건 영락없이 종이로 둘러싸인 불이 된다 그러나 그 이튿날도 그 이튿날도 셋째 문제만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서당에 가서도 셋째 문제를 생각해 보았어요 책을 펼쳐놓아도 글자들이 제대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아무리 생각해도 셋째 문제만은 풀길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그저 멍하니 훈장만 쳐다보았어요 그때 훈장은 큰 부채로 천천히 얼굴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던 아이는 벌떡 일어서서 야 하고 외쳤어요 그리고 방문에 박차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제 그 어려운 셋째 문제도 풀렸다 부채야 그야말로 종이로 만든 바람이 아닌가 뛰쳐나가는 아이를 보고 훈장과 학동들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러나 기쁨에 벅찬 아이는 곧장 아버지에게로 달려가서 세 문제의 답을 말했습니다 장하구나 내 아들아 정말 기쁘구나 세 문제를 모두 마쳤으니 과거를 보라 가도 좋다 내 건넌마을 부잣집에 가서 노자를 구워다 주마 부디 한양 가서 장원급제를 하도록 해라 이리하여 아버지의 허락을 받은 어린 소년은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갔습니다 물론 이렇게도 영리한 아이였으므로 과거에 장원을 하였고 그 후 벼슬도 높이 올라 오래도록 북위 영화를 누렸답니다 도둑과 정승의 지혜 옛날에 한 정승이 자식이 없어 가문을 이어갈 양자를 구하러 직접 길을 떠났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아들의 장례를 위해 서로 자기 아들이 뽑히길 바랬어요 어느 지방에 도착한 정승은 감사를 만났습니다 이 지방에 내 양자가 될 만한 아이가 있겠소 염려 마십시오 대감께서 오신다기에 아이들을 미리 불러놓았습니다 정말 고맙소 그럼 어서 그 아이들을 불러주시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정승 앞에 나왔지만 모두 겁을 먹고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초라한 옷차림에 아이 하나가 조금도 거리낌 없이 장난을 치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 자기 차례가 되자 불쑥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래 기다리느라 목이 마르니 우선 냉수부터 한 그릇 마셔야겠습니다 아니 여기가 위하 피해라고 깜짝 놀란 감사가 황급히 그 아이를 쫓아 내라고 명령했는데 정승 이 이를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이리 데려오시오 정승 이 그 아이를 살펴보니 조금도 겁내거나 비굴함이 없었고 눈빛이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여보시오 감사 이 아이처럼 정승 이 아니라 임금 앞이라도 자기 생각을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큰 인물이 되는 법이요 정승 은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아 서울로 데려와 글공부를 하게 했습니다 좋은 스승님을 모셨으니 우선 글을 배우도록 해라 그런데 양자는 글공부는 통하질 않고 하루종일 밖에 나가 놀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양자를 부러워했던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게 세상에 정승과 도둑은 날때부터 정해져 있는 거야 정승 핏줄도 아닌데 어떻게 정승 감이 되겠어 어떡하면 저 아이가 방에 앉아 공부 좀 했고 걱정이 된 정승은 양자가 밖에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예야 내게 오늘 숙제를 내줄 테니 내가 조정해 나가 일을 마치고 올 때까지 다 해놓아야 하느니라 예 아버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숙제 인지요 쌀 쌀 쌀 쌀 쌀 모두 몇 알 인지 세어 놓아라 정승은 쌀 한 말 다 세 자면 하루 종일 걸릴 것이라 여기고 안심하고 나갔습니다 그러자 양자는 또다시 밖에 나가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때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이고 도련님 대간마님 돌아오실 때가 되었는데 숙제도 안하시고 이제 들어오시면 어떡합니까 하인이 안절부절 못하자 양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말고 어서 돼 한개와 저울 한개를 갖고 오게 예 또 무슨 장난을 하시게요 그건 두고보면 알게 될 걸세 얼마 후에 정승이 돌아와 양자를 불렀습니다 오늘도 하루종일 나가 놀았다고 그렇다면 내가 아침에는 숙제는 다 했더냐 예 아버님 그럼 쌀 한 마리 쌀할 수는 몇 개나 되니 여기에 적어놓았습니다 양자는 종이에 적은 것을 꺼내 보였어요 이 수가 틀림이 없으렸다 이걸 어떻게 세웠느냐 예 쌀 한 대 무게를 잰 다음 그 한 대 쌀할 수를 셌습니다 그리고 그 한 대 무게만큼 나머지 쌀을 되담아보니 모두 열대하고 한 줌이 남았습니다 그러니 쌀 한 대의 쌀할 수에 열을 곱한 다음 한 줌의 쌀할 수를 더하면 한 마리의 쌀할 수가 됩니다 과연 그렇구나 정승은 정승은 양자의 지혜에 은근히 놀랐지만 조용히 나무랐습니다 세상에 정승과 도둑이 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지혜를 잘 쓰면 정승이 되지만 잘못 쓰면 도둑이 되는 것이니 지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배워야 하는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양자는 그날부터 열심히 글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고울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고울사또는 그 사건이 너무 복잡하여 조정에 해결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관인 정승도 판단하기 어려워 그 사건은 도무지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무슨 근심되는 일이라도 있는지요 어느 날 양자가 걱정을 하자 정승은 아들의 지혜를 시험해 볼 겸 물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풀기 어려운 사건이 일어났다 어떤 집에 세 사내가 죽어 있었다 그리고 세 사람의 한 가운데에 술통이 하나 놓여 있었고 술을 마시지 않은 한 사람은 가슴에 상처가 있었고 다른 두 사람은 술을 마신 채 돈을 갖고 있었다 도대체 누가 세 사람을 죽였으며 왜 그랬겠느냐 양자는 깊이 생각하는 듯하더니 곧 이렇게 대답 했습니다 아버님 제 생각으로는 그 세 사람이 모두 다 도둑인데 서로 싸우다 죽은 것 같습니다 어째서 많은 돈과 술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놈들은 셋이서 남의 돈을 훔쳐온 뒤 술을 마시기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두 사람은 술을 마신 흔적이 있고 가슴에 칼자국이 난 사람은 마시지 않았지 그것은 처음에 가슴에 칼자국이 난 사람이 술을 사러 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나머지 두 사람은 그 사람을 해치고 둘이서 그 돈을 나눠 갓기로 했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술을 사오자마자 가슴에 칼을 맞고 죽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두 사람은 누가 죽였지 그 사람을 죽이고 나서 두 사람은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술에는 독이 들어 있었지요 칼을 맞은 자가 돈을 혼자 차지하려고 미리 술통에 독약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범인은 새 도둑인데 결국 다 죽게 되었으니 더 이상 재판하실 것이 없습니다 과연 너의 지혜가 놀랍고 훌륭하구나 정승은 양자의 지혜에 감탄하여 칭찬하였지만 양자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예전에 아버님께서 제게 세상의 정승과 도둑이 날때부터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대로 지혜를 바르게 쓰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그 도둑들도 지혜를 좋은 일 했었다면 그와 같은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후 양자는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 벼슬길에 올랐고 백성의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하는 훌륭한 정승이 되었습니다 하늘 천자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자주 괴롭혔습니다 틈만 나면 어려운 요구를 해서 힘을 뽐내는가 하면 온갖 트집을 잡아 전쟁을 일으켜 땅을 빼앗곤 했지요 한 번은 중국에서 우리나라 땅을 넘보고 사신을 보내와 엉뚱한 요구를 했습니다 석 달 내로 하늘을 찌르는 장대를 구해서 보내시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말을 하찮게 여기는 것으로 알고 군대를 일으킬 것이오 이 소문이 퍼지자 나라하는 금세 떠들썩 해졌습니다 아니 세상에 높고 높아 끝도 알 수 없는 하늘을 찌르는 장대가 어디 있단 말인가 이것은 분명 우리나라를 넘보고 땅을 뺏으려는 심보가 틀림없어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런 장대를 어디서 어떻게 구한단 말이야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은가 백성들과 백성들과 나라임금은 분하고 괘씸하여 잠 못 이루며 그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워낙 황당한 문제라 아무도 좋은 방법을 내놓지 못했어요 마침내 나라에서는 이 문제를 푸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고 방을 붙였습니다 하루하루 날짜만 지나가 모두 애를 태우던 어느 날 가난한 농부가 어린 아들에게 마당의 작대기로 글자를 써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예야 배우면 지혜가 생기고 지혜는 곧 힘이 되는 법이니라 너도 알다시피 중국에서 하늘을 찌르는 장대를 구해오라고 하지 않았더냐 우리가 지혜가 있어 이 문제를 푼다면 그들도 우릴 두려워할 것이야 이게 바로 하늘을 나타내는 전자니라 그러자 열심히 글자를 외우던 어린 아들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종이와 붓 그리고 작은 주머니 하나 주세요 그건 무엇 하려고 그러느냐 중국에서 내 문제를 불어 임금님께 찾아가려고요 뭐라고 어린 아들은 눈이 둥글해진 아버지를 졸라 서울로 향했고 마침내 임금 앞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문제를 풀겠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을 찌르는 장대가 어디에 있단 말이냐 이 주머니 속에 들어 있습니다 멋이라고 신하들은 초라한 농부의 아들이 무슨 헛소리를 하나 하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런데 주머니를 들여다본 임금은 환히 웃으며 말했어요 과연 그렇구나 여봐라 이 아이를 어서 중국 사신에게 보내 문제를 풀도록 하여라 예 영문을 모르는 신하들은 임금의 명이라 어쩔 수 없이 농부의 아들을 사신에게 데려갔어요 조선에는 참 인물도 없구나 이런 초라한 시골아이를 나라의 대표라고 보내다니 그래 하늘을 찌르는 장대는 가져왔느냐 여기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십시오 아니 한뼘도 안되는 이 작은 주머니에 그렇게 긴 장대가 들어있다고 이 속엔 붓 한개도 못 들어가겠구나 중국 사신은 웃음을 터뜨리며 옆에 있는 신하에게 주머니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신하는 주머니를 열어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이번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린가 중국 사신이 주머니를 받아보니 그 속엔 글자가 쓰인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아니 이건 끝 말자가 아닌가 이게 어찌 하늘을 찌르는 장대란 말이냐 중국 사신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글자를 보고 있자 농부의 어린 아들이 당차게 말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하늘 천자에다 긴 막대기를 내리그었으니 이것이 하늘을 찌르는 장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이럴 수가 저토록 초라한 시골아이에게 이렇게 놀라운 지혜가 있다니 조선이 작다고 야뽀아서는 안 되겠구나 중국 사신은 서둘러 자기 나라로 돌아갔고 임금은 크게 기뻐하며 농부의 아들에게 큰 상을 내렸답니다 효심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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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 아이를 데려와 수양 아들 삼아 키웠습니다 그리고 수양 아들이 자라자 양 며느리를 보게 되었어요 그러자 두 딸은 나중에 수양 아들과 며느리에게 아버지의 재산이 돌아갈까 봐 걱정되어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친자식도 아니니 며느리인들 아버지께 잘 하겠어요 나중에 재산까지 몰려주셨다가 괜히 박대당하지 마시고 이 기회에 양식만 조금 줘서 내보내세요 두 딸의 말을 듣고 보니 부자도 나중에 늙으면 아무래도 친달인 두 딸과 사는 게 나을 때 싶었습니다 내게 두 딸이 있으니 너희는 괜히 날 모시려고 수고하지 말고 편히 나가서 살아라 수양 아들과 며느리를 억지로 내보낸 뒤 부자는 늙은 아내와 둘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많이 들고 몸도 약해지자 부자는 시집간 딸들이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참에 재산도 몰려주어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큰 딸의 집에 가보니 큰 딸은 마침 방에서 혼자 배를 짜고 있었습니다 아비가 왔다 부자가 반가워 달려갔지만 큰 딸은 배틀에서 내려올 생각도 하지 않고 입으로만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언제 오셨어요 왜 하필 제가 제일 바쁠 때 오셨어요 이 배를 다 짜야 하니까 좀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점심때가 다 되었는데도 큰 딸은 점심 지을 생각도 안 하고 계속 배틀만 짰습니다 부자는 할 수 없이 돌아서며 말했어요 내가 너무 바쁜 것 같으니 그만 가봐야겠구나 글쎄 배틀에 한번 오르내리기가 여간 힘들어야지요 널 봤으니 됐다 그럼 잘 있거라 부자는 서글픈 마음을 달래며 작은 딸래로 갔습니다 마침 작은 딸은 점심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얘야 아비가 왔다 부자가 반갑게 불렀지만 작은 딸은 부엌에서 나올 생각도 하지 않고 힐끗 쳐다만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불쑥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밥 남은 게 없으니 어쩌나 또 새로 밥을 지어야 하니 좀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작은 딸은 괜히 그릇만 떨그럭거리며 힘든 척 느럭느럭 움직였어요 얘야 내가 너무 힘든 것 같으니 그만 가봐야 겠구나 글쎄 새로 쌀을 잃어 밥 짓는 게 여간 힘들어야 지요 널 봤으니 됐다 그럼 잘 잊거라 부자는 빈속에 허기도 지고 기운도 없어 오는 길에 소양 아들 내 집에 들렀습니다 아버님 어서 오세요 며느리는 부자가 부르기도 전에 마당에서 배를 매던 것을 내던지고 큰 잘부터 올렸습니다 아버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금방 더운 진지에 올릴게요 얘야 배를 매다 말면 못쓰게 되니 천천히 해라 그러나 며느리는 부엌으로 달려가 어느새 시암탁을 잡고 쌀밥을 지어 정성껏 점심을 지어 올렸습니다 며칠 며칠 동안 대접을 잘 받고 돌아온 부자는 자기가 죽은 것처럼 딸과 며느리 집에 거짓 부고를 냈어요 그리고 병풍을 치고 병풍 뒤에 죽은 채 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달려와 자기들이 잘 모시지 못한 탓이라며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큰딸은 헐레벌떡 달려오더니 거짓으로 땅을 치며 통곡을 했어요 아버지 이게 어찌 된 일이에요 지난번에 저희 집에 오셨을 때 배 짜다 말고 버선발로 내려가 큰절을 올리고 시암탁을 잡고 쌀밥을 가득 차려드렸더니 맛있게 드시고는 큰딸이 제일이라 하셨지요 아버지 그리고 제가 급히 찹쌀떡을 해서 한 보자기 싸드렸더니 넌 어찌 이 아비 마음을 잘도 아느냐 이 아비도 받았으니 내게 갚음을 해야겠구나 우리 집 앞에 돈을 모두 내게 주마 하셨지요 곧이어 작은 딸이 허겁지겁 달려와 기절한 듯 거짓으로 쓰러지며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아버지 며칠 전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제가 일하다 말고 송아지를 잡아 국을 끓여 한 상 가득 차려드렸더니 맛있게 드시고는 작은 딸이 최고라 하셨지요 그리고 제가 서둘러 약주와 고기 안주를 만들어 싸드렸더니 넌 어쩌면 그렇게 이 아비를 위해 주느냐 아비도 너에게 논밭을 주마 하셨지요 그러자 이 소리를 듣고 있던 부자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와당탕 병품을 걷고 나와 벌어 고통을 쳤습니다 어쩌고 어쩌고 어째 너희들이 언제 씨암탑과 송아지를 잡아주었으며 내가 언제 논의며 바치며 준다고 했더냐 깜짝 놀란 두 딸은 그래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거짓으로 돌아가신지 하셨으니 저희도 거짓으로 그래본 것 뿐이에요 그래서 부자는 모든 재산을 수양아들과 며느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극한 효도를 받으며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천냥이나 되는 집 봉이 김선달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만 보면 돕지 않고는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은 빈털털이었지요 신혼산림도 평양에서 떨어진 곳에 남이 버리고 간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을 얻어 차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온종일 장대비가 내려 구멍난 천장 사이로 비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김선달은 윗목에 앉아 사깟을 쓰고 방안의 고인물을 피하려고 목침 위에 앉아있었고 그의 아내는 낡은 함지 위에 앉아 머리엔 솥뚜껑을 쓰고 있었어요 하루종일 이러고 앉아있자니 아무리 어진 아내라도 화가 났습니다 여보 대체 이 꼴이 뭐예요 왜 그러는가 큰 고일이라는 평양에 살던 당신이 어째서 이런 집밖에 구할 수가 없었냐 말이에요 김선달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했습니다 아니 이 집이 어때서 되빵만한 방에 천장은 뻥 뚫려 있으나 마나 하고 이것도 사람 사는 집이란 말인가요 당신이 정 이 집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른 팔고 다른 집을 삽시다 아이고 짐승도 들지 않는 이 집을 대체 누가 산단 말이에요 김선달은 빙긋이 웃으며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대궐 같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며 사치를 하고 있는 서울 양반들이 모인 정자에 끼어들었어요 내가 쓸만한 집 한 채 살까 해서 서울에 왔는데 어디 마땅한 집이 없구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양반들은 어느 집이 훌륭한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김선달은 듣는 척 하다가 슬쩍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 서울에서 쓸만한 집을 고르느라 한 달도 더 걸렸소 그런데 아무리 다녀봐도 내 집만한 집은 없더이다 대체 자네 집은 어떻길래 그런가 우리 집은 말이오 양 옆과 뒤에는 낙낙장송이 우거진 정원이 있고 집 집 집 안에는 언제나 출렁이 늦은 연못 이 있어 늘 쪽 배를 띄워 놓고 있지요 게다가 방 안에는 벽마다 천신이 내려와 손수 그렸다는 벽화가 걸려 있는데 그림에 있는 황룡 정룡이 금방이라도 살아 꼼틀거리며 하늘로 오를 듯 하지요 서울 양반들은 눈이 동그레지며 입을 딱 벌리고 김선달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천장과 바닥은 취주악단의 각종 악기가 항상 진열되어 있어 언제 어느 때나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황홀해서 감탄을 했어요 정말 대단한 집이군 그래 내 평생 듣지도 보지도 못한 집이야 그런 집에서 한 번 살아봤으면 평생 소원이 없겠어 내가 한 번 가서 보고 살까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데 옆에서 듣고만 있던 늙은 관리 하나가 김선달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여보게 나 좀 보시게나 김선달은 그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어요 자네 집을 내가 사겠네 값은 얼마 받을 생각인가 얼마나 주시겠소 500량이 어떤가 실소이다 500량도 돈이라고 부르시오 김선달이 일어서려 하자 늙은 관리는 얼른 매달리며 말했어요 자네 달라는 대로 줄 테니 제발 내게 팔게나 그러시다면 천량만 내시오 좋네 그럼 우선 500량을 먼저 주고 나머지는 집에 값 보고서 주기로 하세나 그렇게 하시지요 김선달은 500량을 받은 다음 늙은 관리와 함께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바로 내 집입니다 뭐라고 늙은 관리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 넋을 잃고 서 있었어요 잘 있었소 이 집을 전량에 팔았소 정말이요 정말이고 말고 여기 집을 살아온 사람이 있는데도 믿지 못하겠소 아참 돈을 봐야 믿겠구먼 김선달이 낙위에 싣고 온 돈을 아내에게 주자 아내는 난생처음 보는 많은 돈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늙은 관리는 우라가 불끈 솟았어요 이런 집을 천하 제일 가는 집이라고 속여 아니 내가 무엇을 속였단 말이요 그럼 네놈이 말한 낙낙장송 있는 정원은 어디고 집 채에 딸린 연못은 또 어디냐 김선달은 점잖게 뒷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집 뒤 양쪽 산계색에 울창한 낙낙장송이 있는 곳이 우리 정원이고 마당에 가득 고여있는 빗물은 연못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그렇다면 전신이 그린 청룡벽화는 어디 있으며 취주악단은 또 어디 있느냐 당장 내 돈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광가로 끌고 갈 것이다 어허 광가루 끌고 갈 땐 가더라도 집 구경은 마저 하시지요 김선달은 늙은 관리를 다짜고짜 방으로 데려가더니 빗물로 얼룩진 벽이며 썩어 곰팡이 핀 버섯에 가리켰습니다 저 벽을 보시오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그려진 그림이 천신이 그린 거지 어느 화가가 그린 것이오 그리고 저 기둥 석가래를 보시오 흰 버섯이 늘어선 모습에 떨꽃거리는 소리가 마치 취주악단과 같지 않소 서울에 사는 사람이 평생에 이런 집을 본 적이나 있소 그러니 전하에 둘도 없는 집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김선달의 능창스런 말을 들은 늙은 관리는 김선달을 끌고 당장 광가로 가서 분포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니 그 해괴망측한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망신만 당할 것이 분명했어요 집도 필요없고 돈도 내놓으라 하지 않을 테니 제발 이 일을 소문내지나 말아주게 늙은 관리는 신신당보를 하며 허둥지둥 가버렸습니다 나라의 관리란 사람이 어찌 천냥이나 되는 집에서 한가로이 즐길 생각만 하는 고 김선달은 늙은 관리에게서 받은 그 돈으로 집을 고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었답니다 떳떳하지 못한 이름 어느 시골부자가 돈으로 벼슬 한자리를 사볼까 하고 서울에 왔습니다 서울에는 권력이 있는 대감이 있었는데 그 대감이 돈을 받고 벼슬을 내준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시골부자는 서울 대감대게 며칠 묵어가길 정하고는 은근슬쩍 돈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아니 이게 다 뭔가 서울대감은 둥글부채를 붙이며 모르는 척 시체미를 떼고 물었습니다 대감 염치 없는 정인 줄 알지만 저의 평생 소원이니 부디 군수 자리 하나 내주십시오 음 남의 딱한 사정을 모르는 척 할 순 없고 내가 힘써 볼 테니 걱정 말고 가서 기다리게 아이고 고맙습니다 서울 대감이 싱글벙글 하는 것을 보며 시골부자는 옳지 됐다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돈이 너무 적어서 그런가 시골부자는 큰맘 먹고 금부채를 다 털어 서울로 갔습니다 아니 이게 다 뭔가 대감 염치 없이 또 왔습니다 저의 소원을 저버리지 마시고 이번엔 꼭 한자리 주십시오 글쎄 나도 좋은 일 하는 셈치고 애를 쓰고 있네 하지만 남의 눈도 있고 해서 기회를 보는 것이니 집에가 마음 푹 놓고 기다려 보게나 시골부자는 안심을 하고 돌아왔으나 이번에도 소식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래도 적은가 이러다 세월만 가겠어 아예 재산을 몽땅 다 털어 갖고 가야겠다 시골부자는 논이며 바치며 있는 땅 문서를 모두 들고 다시 찾아갔습니다 아니 이게 다 뭔가 대감 죽기 전에 이놈 소원 한번 들어주십시오 지난번엔 잘 되려다가 일이 꼬여 안 되었네만 이번엔 꼭 좋은 소식이 있을 테니 가서 기다려 보게나 대감의 입이 함지방만에 지는 걸 보고 시골부자는 이번엔 정말 되려나 보다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소식은 오지 않고 세월만 지나갔어요 재산을 다 달린 시골부자는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아니 이제 보니 내 돈만 꿀꺽 받아 먹고 시침이 뚝대는 거 아니야 아무리 대감이라지만 나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시골부자는 산속을 다니며 땅벌집을 찾아내서는 땅벌 구멍에 꿀 한 숟가락 넣은 뒤용박을 대고 벌집을 막대로 쑤셨습니다 그러자 땅벌들이 뒤용박 속으로 가득 들어갔지요 시골부자는 뒤용박 구멍을 마개로 꼭 틀어막고는 비단 보자기에 싸서 서울로 갔습니다 아니 이게 다 뭔가 이건 희귀한 명약입니다 보잘것 없는 이놈을 위해 애쓰시는 것이 하도 고마워 구해왔습니다 희귀한 명약이라니 이 약을 먹으면 늙지 않고 오래오래 살게 된다고 하는데 원래 명약일수록 복용방법이 까다로운 법이라 가리실 것이 많습니다 반드시 밤중에 아무도 없을 때 문을 꾸욱 잠그시고 혼자 드시되 옷을 다 벗으시고 몸을 가벼이 하신 뒤 드셔야 약효가 난다 합니다 알았네 이번엔 반드시 좋은 소식이 갈 것이니 가서 준비하게나 그날 밤 서울대감은 얼른 보약을 먹고 싶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옷을 다 벗은 채 비단 보자기를 끌러보았어요 도대체 무슨 보약이길래 먹는 방법이 이렇게 까다로울까 그런데 대감이 뒤용방 마개를 열자마자 갑자기 땅벌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서울대감은 순식간에 온몸을 벌에 쏘여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 소리를 듣고 식구들이며 손님들이 놀라 뛰어나와 문을 당겼습니다 아들이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잠겨있었고 서울대감은 벌을 피하느라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시골부자가 나서더니 아낸척 하며 말했어요 아이고 지난번에도 그러시더니 대감께서 또 발작을 일으키셨군 이럴 때는 가만두는 게 상책이오 사람이 가까이 가면 증상이 더 심해지고 큰일이 나니 어서 물러가시오 그 말에 모두 허둥지둥 자리를 피했고 시골부자는 방안이 잠잠해지자 방문에 구멍을 뚫어 땅벌을 내보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식구들이 방문을 닫고 들어가 보니 이불을 뒤집어쓴 대감이 온몸이 퉁퉁 부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 시골부자가 문 밖에서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나마 그나마 이만한게 다행이지요 발작이 더 심하셨다가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서울대감은 보내서 간신히 손가락으로 시골부자를 가리키며 끙끙 댔습니다 저놈이 날 이렇게 만들었다 당장 저놈을 붙들어라 서울대감이 아무리 이렇게 말하려고 해도 신음소리만 날 뿐이었어요 식구들이 무슨 뜻인지 몰라 눈만 껌뻑대고 있자 시골부자는 넙죽엎드려 몇 번이나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대감 고맙습니다 어제 저더러 내일 날이 새자마자 군수 한자리 줘서 보내마 하시더니 이렇게 편찮으신 중에도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군요 그 소리를 듣고 서울대감이 기가 막혀 더욱 끙끙대자 아들이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만하십시오 당장 군수 한자리 내줄 테니 염려 마십시오 그래서 시골부자는 마침내 군수가 되었고 나중에 서울대감은 사실을 밝힐 수도 없어 속만 알았습니다 엽전대감의 땅 뻘군수로다 그 후로 사람들은 서울대감과 시골부자를 이렇게 불렀고 두 사람은 평생 떳떳지 못한 이름으로 비오샘을 샀다고 합니다 돌다리 대신 나무다리 옛날 어느 마을에 김시성을 가진 힘이 굉장히 센 장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몸집이 별나게 크고 기운이 세어서 동네에서도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장차 훌륭한 장사가 될 거야 그렇지 무슨 일이든 큰일을 해낼 사람이 되겠지 그렇게 소문난 어린아이였지만 차차 자람에 따라 기운 센 것이 두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뛰어나게 힘이 센 장사는 나라에서 잡아 가두거나 남모르게 죽여버리거나 하였기 때문입니다 장사의 뛰어난 힘으로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지 않고 임금이나 정생들을 눌러 불충한 짓을 할까 겁을 내어 아예 그런 장사를 없애버리려 한 것입니다 이런 형편인지라 이런 형편인지라 이 아이도 나이를 먹어 기운이 더 세졌을 때에는 그 힘을 숨기고 장사라는 소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힘도 없는 채 해야 했고 힘을 쓸 일이 있어도 쓰지를 못했습니다 나도 나도 한 번 힘을 써보았으면 좋으련만 있는 힘을 써보지도 못하고 세월을 보내야 하나 이런 탄식을 하며 지내던 장사는 어느 날 한 가지 신통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그런 일이라도 하고 나면 기분이 좀 나아질 것 같구나 남이 못하는 일을 내가 해놓고 나면 이 세상에 태어난 보람이 조금은 있을 것 같아 장사가 생각해낸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을 앞에 있는 개울의 튼튼한 돌다리를 놓는 일이었습니다 그 개울에는 나무로 놓은 다리가 있는데 큰 물이 나면 못 쓰게 되고는 하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건너다니기가 어려운 터였습니다 튼튼한 돌다리를 놓는 일은 힘이 센 힘이 센 자기가 하지 않으면 매우 어려운 일이라 장사는 남모르게 돌다리를 놓으려고 큰 돌이 있는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어디어디에 넓적하고 큰 돌이 있는 걸 보아놓고는 달 없는 어두운 금은 밤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이리하여 이리하여 김 장사는 금은날 밤이 되자 사람들이 잠자는 깊은 밤중에 여기저기서 큰 돌들을 옮겨와서 개울의 돌다리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열 사람이 같이 힘을 합해 들어도 어려울 무거운 돌을 혼자 힘으로 옮겨다 놓고 그걸 이리저리 맞추어 다리를 만드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김 장사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다리를 놓다가 위에 걸칠 큰 돌 하나가 부족하여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처에는 그리 크고 넓은 돌이 없었습니다 김 장사는 날이 새기 전에 돌다리를 완전히 놓아야 하겠는데 거기 쓸 돌 하나가 모자라 걱정을 하다가 하는 수 없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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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돌 하나를 둘러메고 와서 다리를 완성해놓고는 나무다리를 헐어 없애버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돌다리를 보고 놀라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어제까지 있던 나무다리가 없어지고 이렇게 좋은 돌다리가 놓여 있으니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이니 이건 필시 도깨비의 장난이 아니겠는가? 눈을 닫고 자세히 보아도 돌다리가 틀림없고 두들기며 건너보아도 돌다리가 틀림이 없네. 귀신의 짓이지 사람이 어떻게 밤사이에 이렇게 큰 돌로 다리를 놓겠는가? 아무튼 우리 마을에 이런 좋은 다리가 놓였으니 이제 홍수가 나도 걱정 없게 됐네. 이러고 들리는데 문화골에서는 전부터 있던 돌다리의 돌 하나가 없어져서 다리를 건너다니지 못하게 되어 야단이 났습니다. 밤새 그렇게 큰 돌이 없어지다니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이렇게 두 동네에서 도깨비지시니 귀신지시니 하며 떠들썩한 동안 김 장사가 그런 짓을 했으리라는 걸 짐작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골에서는 송시성을 가진 장사였어요. 이 송시도 기운이 장사여서 큰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알면 큰 변을 당할 형편이어서 겉으로는 힘센 꼴을 보이지 않고 지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김 장사가 힘이 센 것은 알고 있어서 송 장사는 혼자 웃으며 어디 보자 하고 밤이 되기만 기다렸어요. 밤중에 송 장사는 김 장사가 놓은 돌다리에 가서 문화골 다리에서 가져간 큰 돌을 들고 와 도로 문화골 다리를 전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양쪽 마을 사람들은 또 놀라 도깨비 장난이라고 떠들어댔어요. 김 장사는 이 일이 문화골 송 장사의 짓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다시 그 돌을 들여다 자기 마을 계울의 다리에 걸쳐놓았지요. 그렇게 해서 다리의 돌 하나가 밤마다 이 다리로 갔다가 저 다리로 갔다가 하는 괴변이 계속되었습니다. 도깨비들의 장난이 너무 심하군. 두고보세 언제까지 그 큰 돌이 왔다 갔다 하는지. 그러나 얼마 동안 있었다 없었다 하던 다리의 큰 돌이 어느 날 밤에는 송 장사가 들고 왔다가 다리에 걸쳐놓지 못하여 개울바닥에 놓인 채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송 장사가 나이가 많아 기운이 모자랐기 때문이었어요. 송 장사가 기운이 모자라게 된 것을 안 김 장사는 그 돌을 또 가져오기가 미안스러워 그냥 두었습니다. 그러다 김 장사도 살림이 너무나 가난하여 굶주리다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나고 송 장사도 늙어 병들어 죽었습니다. 장사들이 죽은 뒤 세월이 흘러 몇 해가 지났을 때 큰 홍수가 나서 마을 앞 개울의 돌다리가 허물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허물어진 돌다리를 고쳐놓으려고 수십 명이 힘을 합해 큰 돌을 움직이려 했지만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두고 부득이 나무로 다시 다리를 놓았다고 합니다. 욕심에 눈이 어두워 어느 산골에 여러 장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친구는 산에서 책을 캐서 녹금과 집신 라막신을 만들어 장에 팔곤 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함께 일을 하던 게으른 친구가 푸념을 했어요. 아이고 여보게 힘 안 들이고 돈 생기는 법 어디 없나? 그런 말 말게 남에게 빌어먹지 않고 내 손으로 벌어먹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어서 부지런히 만들게나. 설 명절 하루 전날 두 친구는 그동안 만든 물건을 팔러 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게으른 친구는 해가 저물 때까지 물건을 한 개도 못 팔았는데 부지런한 친구는 남김없이 다 팔게 되었어요. 여보게 그게 다 뭔가? 오늘 운이 좋았네. 지고 간 물건을 다 팔아서 명절 셀 음식과 아이들 옷 지을 옷감을 좀 샀다네. 아니 그런데 자넨 왜 빈손인가? 말도 말게 난 정말 지독히 운도 없었네. 웬일인지 내 건 쳐다보지도 않지 뭔가? 저런 안 됐구먼. 그럼 내 것을 좀 나눠줄 테니 갖고 가서 설을 쇠게나. 친구는 자기가 산 설 음식을 나눠주었어요. 그만두게 그거 갖고 누구 코에 붙이겠나? 게으른 친구는 자기 친구가 명절 꼬러미를 잔뜩 짊어짓고 가는 것을 보자. 갑자기 욕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는 산길에 접어들자 뒤에서 돌멩이로 친구를 쳤어요. 친구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고 게으른 친구는 친구의 물건을 모두 자기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혹시 내가 제일 친한 친구라고 모두 날 의심하진 않을까? 그날 밤 게으른 친구는 자기를 의심하지 못하게 하려고 죽은 친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옥랑어머니 잠드셨수? 니시요. 옥랑아범 아직 안 왔수? 아직 안 왔수. 참 이상하다. 자기 먼저 집에 간다고 한 사람이 왜 아직도 안 왔을까? 돌아올 때가 훨씬 지났는데. 게으른 친구는 시체매를 뚝 떼고 돌아갔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닐까? 아내는 밤새 기다렸지만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되어 장길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산길에 남편이 죽은 채 쓰러져 있었어요. 여보, 이게 웬일이오? 당신처럼 착한 사람을 누가 해쳤단 말이오? 아내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남편을 죽일만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발이 닳도록 다니며 수소문 해봐도 그날 일어난 일을 본 사람도 없어 속만 태울 뿐이었어요. 그래도 아내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같이 도와줄 사람을 찾아 떠돌아다녔습니다. 어느덧 1년이 지나 아내는 남편의 제사를 지내려고 음식을 장만하고 있는데 웬 낙은 애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위시오, 지나가는 길손인데 날이 너무 추워 불 좀 쬐고 갈까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아이고, 추우실 텐데 어서 몸 좀 녹이고 가시지요. 아내는 길손에게 아궁이 불을 쬐게 하고는 한상 가득 차려주었습니다. 웬 제사입니까? 길손은 음식을 먹고 난 뒤 물었습니다. 억울한 사연이 있지요. 1년 전 오늘 저희 남편이 설 음식을 마련하려고 장에 물건을 팔러 가셨지요. 그런데 밤새 기다려도 쉬지 않길래 나가보니 그만 산길에 쓰러져 있지 뭡니까. 저런, 정말 안됐군요. 그런데 혹시 주위 사람 중에 짐작가는 사람은 없는지요? 남편은 워낙 성품이 올곧고 착해 남에게 원한 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범인 찾을 일도 막막해 아내된 도리를 못하는 게 한이 됩니다. 그럼 그날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씀해 보십시오. 글쎄 별일은 없었고 그날 저녁 남편의 친구가 저희 집에 찾아왔었습니다. 그 친구라는 자가 와서 뭐라고 하던가요? 그냥 옥랑어머니 하고 세 번이나 불러서 제가 서둘러 나오니 옥랑하범 아직 안 왔수 하고는 갔지요. 그러자 길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범인을 잡을 수 있게 됐소. 내가 소장을 써드릴 테니 광가에 갔다 보이시오. 글을 모르는 아내는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그저 고맙게 여기며 광가로 달려갔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와 세 번씩이나 먼저 옥랑어머니를 불렀으니 이는 곧 그 집에 남자가 없음을 다 알고 있었다. 그 글을 받아본 사또는 무릎을 쳤습니다. 친구를 찾아왔으면 친구 이름을 부르는 게 당연한데 그 아내를 먼저 부르다니 이는 친구가 없음을 알고 그의 아내를 찾은 것이니 친구가 있고 없는 것을 아는 자가 곧 죄인이란 뜻이다. 사또는 친구를 잡아드려 문초를 했습니다. 1년 전 오늘 너는 왜 죽은 친구를 찾아갔느냐? 그 친구가 장에 가서 물건을 잘 팔았는지 궁금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럼 너는 네 친구가 집에 왔는지 안 왔는지 몰랐더냐? 예 그렇습니다. 네 이놈 내가 당근제를 당해야 실토를 하겠느냐? 친구를 찾아갔으면 당연히 옥랑어범하고 부를 것이지 왜 세 번씩이나 옥랑어범을 먼저 불렀느냐? 내가 옥랑어범이 집에 없다는 걸 미리 안 것이 아니더냐? 예? 아이고 사또나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결국 욕심 많은 친구는 죄를 자백하고 말았습니다. 나뭇잎 하나로 눈을 가리면 대산처럼 큰 것을 볼 수 없듯이 작은 욕심의 눈이 어두워 친구의 목숨까지 빼앗게 되다니 그 후 그 마을 사람들은 욕심을 버리고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의의로운 군수 옛날 어느 해에 나라 곳곳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금주령을 내려 먹을 양식으로 술을 빚지 못하게 하고 마시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긴 자는 매우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하루는 임금이 한밤중에 선정관을 불러 칼 한 자루를 내리며 엄명을 내렸습니다. 듣자 하니 맥성들 가운데에는 아직도 술을 빚는 자가 적지 않다 한다. 그대는 이 칼을 갖고 나가 그런 자를 모조리 잡아드리도록 하라. 다스 안에 한 사람도 잡지 못하면 그대가 대신 머리를 바쳐야 할 것이다. 임금의 분부는 매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충성스럽고 용감한 선정관도 법을 어긴 자를 찾아내기 힘들었어요. 마침내 닷새째 되는 날 선정관은 꾀를 내어 어느 주박집에 돈을 듬뿍 주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꾀병을 부리며 앓는 척을 했어요. 그러자 주막집 여자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손님 무슨 일입니까? 내가 오래전부터 앓던 병이 있었는데 이제 약이 있어도 구하지 못하니 곧 죽게 생겼네. 도대체 그 약이 무슨 약입니까? 내 병에는 술을 먹어야 낫는데 나라법이 엄하니 돈이 많다 한들 그걸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선정관은 은근슬쩍 돈을 꺼내 보였고 큰 돈을 본 주막집 여자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술 있는 집을 하니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주막집 여자는 술병을 앞치마로 가리고는 문을 나섰습니다. 선정관이 몰래 발맘발맘 그 뒤를 밟았더니 주막집 여자가 남상골의 한 초가로 들어갔습니다. 옳지 이 집에서 밀주를 받는군. 선정관이 대문을 박차고 들어가려는데 안에서 책 읽는 소리가 들려왔고 문틈으로 한 젊은 선비가 글을 읽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니 보아하니 과거 공부하는 선비 같은데 나라법을 어겨가며 술을 빚어 팔다니 선정관이 대문 안으로 들어가 술을 사서 들고 나오는 주막집 여자를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책 읽던 선비가 나오며 물었어요. 이 밤중에 대체 누이십니까? 선정관은 칼을 빼들고 위험있게 말했습니다. 나라법을 어기고 감히 술을 빚어 팔다니 나는 임금의 어명으로 너 같은 자를 잡으러 왔다. 그러자 젊은 선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법을 어겼으니 무엇으로 핑계를 대겠습니까? 다만 이제 잡혀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몸이니 부디 늙으신 어머니께 작별인사나 드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선정관은 그것마저 거절할 수가 없어서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젊은 선비는 아내로 들어가 나직이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아니 밖에 무슨 일이냐. 어머님 나라법을 어긴 죄로 제가 잡혀가게 되었으니 오늘이 마지막 뵙는 날인가 합니다. 내가 하도 굶주리기에 죽이라도 쏘아줄 생각으로 한 것이었는데 여보시오. 이 늙은이가 한 일이니 나를 잡아가시오. 늙은 어머니는 밖으로 나오더니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자 선비의 아내가 달려나와 엎드렸어요. 저희 남편과 어머님께서는 죄가 없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남편과 늙으신 어머님 끼니를 마련하기 위해 술을 빚은 것이니 저를 잡아가십시오. 아니요. 이 집 주인은 나니 어서 날 잡아가시오. 젊은 선비는 아내를 일으키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도 다 내가 못난 탓시오. 그러니 당신은 내가 있을 때처럼 늙으신 어머님을 잘 봉양해주고 내가 아들이 없으니 일가 중에서 양자를 구하여 뒷날 조상님의 제사가 끊기지 않게 해주오.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선정관은 측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인의 춘추가 올해 몇인가? 올해 75입니다. 그러면 형제는 몇이나 되는가? 3대째 내려오는 독자입니다. 선정관은 혼자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실은 임금께서 신이 명을 내리시어 닷새 안에 금주령을 어갠 자를 잡아들이라 하셨고 그렇지 않으면 대신 내 목숨을 바치라 하였네. 오늘이 꼭 닷새째 되는 날이지만 그대를 참아 잡아갈 수가 없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되면 저 대신 목숨을 잃게 되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네. 하지만 내 목을 베일지언정 열려와 효자 효보를 죽게 할 수는 없네. 나는 자식을 둘이나 두었고 부모를 봉양할 처지도 아니니 내가 대신 죽겠네. 아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젊은 선비가 아무리 말려도 선정관은 술독을 내오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트려 뜰에 묻게 하고는 임금이 내린 칼을 내밀었어요. 이 칼을 팔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테니 늙으신 어머님을 잘 봉양하게. 선정관이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자 젊은 선비는 뒤따라 가며 물었습니다. 제발 성함만이라도 알려주십시오. 그저 하찮은 선정관이라고만 알아두시오. 선정관은 이렇게 말한 뒤 어느 틈인가 모습을 감춰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금주령을 어긴 사람을 하나도 잡지 못한 선정관은 죽음을 각오하고 임금 앞에 엎드렸어요. 범인을 잡아왔느냐. 못 잡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내 머리는 어디 있느냐. 선정관은 변명을 하지 않았고 임금은 차마 죽이지 못하고 멀리 제주도로 귀양을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임금의 노여움이 풀리자 선정관은 어느 가난한 고을의 군수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운이 나쁘게도 그의 밑에 있던 관리들의 잘못으로 백성의 원망을 사게 되었고 마침내 어사의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대는 군수의 몸으로 나라의 재산을 중냈다 하니 그것이 사실인가 바른대로 고하여라. 암행어사가 호령하자 군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 목소리는 어디서 들은 것 같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가. 군수가 머리를 들고 암행어사를 쳐다보니 그는 바로 옛날에 자기가 놓아준 젊은 선비였습니다. 어사께서는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대는 나를 알고 있단 말인가. 예, 어사께서는 혹시 남산골에 사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암행어사는 놀라며 의아한 눈초리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묻는가. 그러시다면 어느 날 밤 금주령이 얽힌 일로 만난 선정관을 기억하십니까. 아니, 그렇다면 실은 제가 바로 그 선정관입니다. 그러자 어사는 급히 뛰어내려와 그의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바로 제 은인이시군요. 전날의 은혜를 갚고자 하루도 찾지 않은 날이 없었소. 오늘 이렇게 서로 만난 것은 하늘이 시킨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그래서 어사는 군수를 풀어주고 임금께 이 사실을 고하였고 임금은 군수의 의로움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그리하여 군수는 그 후에 통제사라는 큰 벼슬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공짜 집이 생긴 총각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욕심 많은 부자 하나가 살았습니다. 이 부자는 인심이 사나워 제 것만 알고 남을 돕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는 커다란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여름이면 서늘한 나무 그늘이 생겨 쉬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여름만 되면 부자 영감은 그 나무 아래에 대로 만든 평상을 놓아두고 서늘하게 낮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살이 판단을 잘하는 가난한 총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총각은 뼈약볕에서 논을 매다가 더워서 땀을 식힐까 하고 그 네티나무 그늘로 찾아들었습니다. 총각이 나무 밑 그늘에 앉아 한참 쉬고 있는데 부자 영감이 낮잠을 다 자고 눈을 떴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옆에서 쉬고 있는 총각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부자 영감은 화가 치솟았습니다. 네 이놈 썩 나가지 못해 왜 이 나무 그늘에 함부로 들어왔느냐 대간마님 논을 매다가 땀이나 좀 식힐까 해서 들어왔습니다. 이런 쑥맥 좀 봤나 이 나무가 누구 나무인데 함부로 들어와 땀을 식히든지 데오든지 내 집에 나가서 해라 이 소리를 듣자 총각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네티나무는 부자 영감의 것이 아니라 임자 없는 온 동네의 네티나무인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대간마님 너무하십니다. 이 나무는 대간마님 나무가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의 공동소유가 아닙니까? 이 어리석은 놈을 봤나 이 나무는 우리 고조부님께서 심으셨어 그리고 이 네티나무 둘레에 있는 논들을 봐라 이게 모두 누구의 논인가 우리 논두렁에 있는 나무가 우리 나무가 아니고 누구 나무겠느냐 잔말 말고 썩 나가란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내 하인들을 불러서 내 놈을 끌어낼 테다 총각이 듣고 보니 그럴싸했습니다. 네티나무의 주위에 있는 논들은 아닌 게 아니라 대대로 그 부자네 논이었어요. 그러나 총각은 그 부자가 얄밉고 괘씸했습니다. 치 아무리 자기 집 네티나무라지만 이건 너무하잖아 쬐쬐하게 나무 그늘을 가지고 인색하게 군단 말이야 내 요놈의 영감쟁이 골탕을 먹여줘야지 어디 두고 보라고 총각은 이렇게 작정하고는 아주 음흥스럽게 시체매를 뗐습니다. 대간마님 그런 줄 모르고 정말 신뢰했습니다. 우리 일하는 농부들에게는 여름철에 나무 그늘이 꼭 필요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나무 그늘을 제게 팔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듣자 부자 영감은 두 귀가 솔깃했습니다. 나무 그늘을 팔면 금방 돈이 들어오기 때문이지요. 그래 그늘이 필요하다면 사는 것이 좋겠지 이 그늘을 사려면 적어도 다섯 양은 내야 하네. 총각은 좀 떨떠름했지만 다른 속셈이 있었으므로 빚을 내서라도 살 작정이었습니다. 예, 대간마님 소인이 다섯 양을 구해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늘은 소인 것이 되는 거지요? 암 여부가 있겠나 돈을 주고 사면 바로 내 것이 되는 거지 내 일에 봬도 약속 하나는 떨어지게 지킬 줄 그런단 말이야. 총각은 그날로 다섯 양의 빚을 얻어다가 그늘을 샀습니다. 그러고는 해가 쬐는 날이면 일을 하다가 자주 그 나무 그늘에 가서 쉬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일을 빨리 마쳐 쉴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총각은 나무 그늘에서 낮잠을 자며 푹 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기울자 나무 그늘도 차차 자리를 옮아갔습니다. 나중에는 나무 그늘이 부잣집 담장을 넘고 마당으로 뻗쳤지요. 그럴 때마다 총각은 나무 그늘을 따라 자리를 옮겨가며 쉬었습니다. 마침내 나무 그늘은 부잣집 안방에까지 옮겨갔습니다. 그때에도 총각은 그늘을 따라 부잣집 안방에 가앉아서 쉬었습니다. 이 꼴을 본 영감이 노발대발 하였어요. 이놈아 왜 남의 집 안방에까지 들어왔느냐 썩 나가지 못해 안 나가면 하인더러 끌어내라 할 테다. 에이 대간마님도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며칠 전에 대간마님께서 분명히 소인에게 나무 그늘을 다섯냥에 팔았습죠? 팔았지. 그걸 아시면서 소인을 꾸지지십니까? 이놈 무슨 둥단지 같은 소리를 하느냐? 나무 그늘을 팔았지 누가 내 집에까지 들어와도 좋다고 했느냐? 대간마님 생각 좀 해보십시오. 나무 그늘을 샀으니 그늘은 소인 것임이 분명하지요. 그렇다면 그늘이 어디로 가서 생기든 그 그늘은 소인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소인이 뭐 잘못한 일이라도 있습니까? 영감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총각의 말에 한치의 잘못도 없었기 때문에 부자 영감은 기가 꽉 막혔습니다. 그리고 괜히 나무 그늘을 팔았다고 뉘우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엎질러놓은 물처럼 후회를 해도 쓸데없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총각은 그 뒤로도 자주 부잣집 안방까지 드나들었습니다. 농사의 틈만 있으면 부잣집 안방에 가서 들어누워 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의 일이었어요. 부잣집 영감은 귀한 손님들을 자기 집으로 청해서 하루를 조용히 즐기기로 했습니다. 이리 이리하여 사랑채에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서 좋은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총각이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사랑채로 들어왔습니다. 원래 농사짓는 총각들이니 옷이 깨끗할 리 없고 몸에는 덕지덕지 떼가 앉아 있었어요. 어떤 총각은 들어오자마자 아랫목에 버릇없이 벌렁 드러눕는가 하면 어떤 총각은 흙 묻은 더러운 발을 음식상 옆에서 툭툭 털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마침 나무 그늘이 사랑채 안으로 옮아와 있는 때라 총각은 그곳에서 쉬려고 한 것입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손님들이 총각에게 그 까닭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총각은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내력을 빠짐없이 들려주었어요. 내력을 총각에게서 전해들은 손님들은 부자 영감을 보고 욕을 퍼보았습니다. 옛기 이 사람 사람이 어디 그럴 수가 있나 아 인심을 베풀어야지 나무 그늘까지 다 팔아먹다니 여보게들 세상에 이런 못된 놈이 또 있겠나 우리 다 물러가세 이 사람과 함께 있다간 우리마저 못되게 물들겠네 자 어서 일어나세 그리고 앞으로는 이자와 사이를 끊고 절대로 만나지도 말세 귀한 손님들은 모두 불쾌한 얼굴로 그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이리하여 부자 영감은 친구들한테 망신을 톡톡히 당했을 분더러 친구들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후회를 해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잘못이었어요. 이런 일이 있은 뒤로도 총각이 성가시게 굴자 영감은 마침내 화가 나서 집을 버리고 딴 곳으로 이사를 가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총각에게는 큰 집이 하나 공짜로 생겼습니다. 그 뒤에 총각은 그 내피나무를 동네의 공동소유로 만들어 누구든지 더울 때는 와서 쉬도록 했답니다. 어리석은 호랑이 옛날에 심사 나쁜 호랑이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산 아래 사는 할머니가 밭에 물을 심어 놓았는데 이 호랑이는 매일 밤 무밭에 와서는 물을 뽑아 먹기도 하고 짓밟아 놓기도 했습니다. 배가 고파 먹으려고 물을 뽑았다면 또 모르겠는데 다 먹지도 않으면서 이런 짓을 하니 할머니는 분통이 터질 지경 이었어요. 하루는 할머니가 들에 나갔다가 이 심사 나쁜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호랑이를 한번 골려 주려고 꾀를 내어 이렇게 말했어요. 호랑아 줄창 우리밭에 와서 맛없는 무만 뽑지 말고 오늘 밤엔 우리 집으로 오너라 맛난 팥죽 쓰워줄게 팥죽은 참 맛있고 몸에도 좋은 거란다. 정말 그럼 밤에 찾아가야지 호랑이는 저를 청해주는 게 좋아서 머리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할머니는 장독대에 숯불을 묻은 화로를 갖다 놓고 부엌 문 앞에는 쇠똥을 깔아 놓았어요. 부엌에 있는 물항아리에는 고춧가루를 풀어놓고 수건에는 바늘을 여러 개 꽂아서 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마당에는 멍석을 펴고 살인문에는 지게를 세워두었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다음 할머니는 방에 들어 앉아 호랑이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밤이 이슥해지니까 호랑이가 문 앞에 와서 할머니 나왔어 하고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방 안에서 무밭에는 안 갔었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까진 무 오늘 밤엔 팥죽 준다고 하지 않았어 오라고 해놓고 잊어버리고 불도 없나 본데 가져가서 뭘 해 하고 그냥 두고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아니야 뒤져보면 불이 있을 거야 불이 좋지 않거든 후후 불어보렴 호랑이 호랑이는 투덜대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럼 부엌 물독에 물이 있으니 눈을 씻어 물로 씻으면 되나 그럼 씻으면 되지 호랑이는 눈을 비비며 부엌에 들어가서 물항아리를 찾아 물로 눈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더 아팠어요. 고춧가루를 타놓은 물이니 쓰리고 아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멈 못 견디겠어 눈이 더 아파 씻으면 나을 텐데 왜 더 아프다는 거야 어서 와서 좀 봐줘 탈이 났구나 부엌에 수건 있지 수건으로 훔쳐보렴 호랑이는 수건을 대어 눈을 훔쳤습니다. 수건에는 바늘이 여러 개 꽂혀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쓰리고 아픈 눈을 마구 찔러서 눈알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할멈이 날 속였구나. 호랑이는 그제야 제가 속은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두 눈을 뜨지도 못하면서 부엌에서 뛰어나왔어요. 뛰어나오다가 새똥을 밟아 그만 주르륵 미끄러졌지요. 마당에 나동그라진 호랑이를 멍석이 돌돌 말아서 쌌습니다. 크라고는 문간에 있는 지게 앞으로 대굴대굴 굴려갔어요. 이제 내 차례군. 하고 지게가 멍석에 싼 호랑이를 지고 뒤뚝뒤뚝 냇가로 가서 깊은 물에다 호랑이를 풍덩 빠뜨렸답니다. 그 후로 할머니는 걱정없이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부자가 된 농부 옛날 어느 시골에 매우 부지런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농사짓는 일 이외에도 겨울이면 집신삼기 자리치기 멍석 겪기 메빵성 만들기 등을 부지런히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매년 농사지은 곡식과 이런 것들을 팔아서 돈을 많이 모았어요. 농부는 모은 돈을 뭉쳐서 깊이 잘 간수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돈을 모아두었다가 싸게 파는 논이나 밭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사서 모았습니다. 그리하여 농부는 몇 해가 안 되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마을에 가난한 농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농부는 부지런히 일했으나 부자가 되지 못하고 늘 가난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부자를 찾아가서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부자가 되는 법을 어찌 공짜로 가르쳐드리겠소. 술 한 동이 하고 돼지 한 마리만 가져오고려 내 자세히 가르쳐드리리다. 가난한 농부는 이튿날 부자가 시키는 대로 술 한 동이와 돼지 한 마리를 부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부자는 가난한 농부를 데리고 큰 나무 밑으로 갔습니다. 여보 이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시오. 가난한 농부는 의아스럽게 여기면서 부자가 시키는 대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다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수고하셨소. 그러면 두 손으로 나무 가지를 꽉 붙잡고 공중에 매달리시오. 가난한 농부는 또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나무 가지가 휘청거려 떨어질 것만 같아서 겁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한 손을 놓고 한 손으로만 매달리시오. 가난한 농부는 겁이 나고 부자 농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한 손에다 온 힘을 주면서 다른 손을 놓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한 손을 맞아 놓으시오. 이 말을 듣자 가난한 농부는 너무나 기가 막히고 화가 치밀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이 잇수 없소. 이처럼 높은 데서 두 손을 다 놓으면 죽게 마련인데 나더러 떨어져 죽으란 말이오? 그러면 도로 내려오시오. 죽을 수야 없지. 가난한 농부는 나무 밑으로 도로 내려와서 부자에게 마구 덤벼들었습니다. 그래 이것이 부자가 되는 법이오? 나 원 별 꼴 다 보겠구먼. 당신 말이 맞소. 부자가 되는 이치를 방금 제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까 두 손을 다 놓으면 떨어져 죽게 마련이라고 하셨지요? 당신이 부자가 되려거든 돈이 당신 손에 들어왔을 때 나뭇가지 잡듯이 그걸 꽉 붙잡고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요. 이 얼마나 쉬운 일이오. 당신처럼 돈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마음대로 쓰고서야 어찌 부자가 되길 바라겠소. 앞으로 나뭇가지를 붙들고 매달려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 썼던 것처럼 돈이 들어오면 꽉 붙잡고 절대로 놓치지 마시오. 그것이 바로 부자가 되는 가장 좋은 길이오. 가난한 농부는 부자의 이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과거생활을 뉘우치고 부자가 시키는 대로 해서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신기한 감투 옛날 어느 마을에 돈 쓰기를 아끼는 지독한 구두새가 살았습니다. 꼭 써야 할 일이 있어도 돈이 아까워서 벌벌 떨었어요. 가령 신을 한 켤레 사도 마음대로 신지 않았습니다. 남이 안 보이는 곳이나 집안에서는 신지 않고 늘 벗어들고 있었어요. 먼 길을 걸을 때도 맨발로 걷다가 사람이 보이면 비로소 신을 신었습니다. 신이 달아 못 신게 되면 또 새신을 사야 하고 새신을 사자면 돈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두새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돈을 아끼는 구두새라 장례도 간단하게 치르고 1년 후에 제삿날에도 돈이 든다고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이리 이리하여 구두새의 아버지는 제삿밥도 얻어먹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서운했어요. 그리고 자식이 밉기까지 했습니다. 구두새의 아버지는 생각 끝에 염라대왕을 찾아갔습니다. 대왕전하 소인 정이 있어 이렇게 찾아뵈었사옵니다. 정이 있어 그래 무슨 정인지 어서 말해보아라. 전하 소인에겐 아들 하나가 있사온대 그놈이 천하에 소문난 구두새이옵니다. 구두새라고 이놈이 어떻게나 지독한지 제아비가 죽어도 제살을 지내지 않사옵니다. 고약한지고 저런 놈을 봤나. 구두새 아버지는 바로 이때 염라대왕께 청을 드리면 들어주리라 믿었습니다. 전하 그래서 소인이 전한께 청을 들이옵니다. 그 청이 무엇인지 주저하지 말고 어서 말해보아라. 전하 어떻게 하면 그놈에게서 밥을 얻어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삿밥이 아닌 물밥이라도 좋게 싸웁니다. 죽은 이래로 여태 굶어 이젠 배가 고파서 못 견디게 싸웁니다. 그거 안 되었구나. 그럼 물밥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게 해주지. 염라대왕은 염라대왕은 문갑 속에서 머리에 쓰는 감투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자 이 감투를 가지고 가서 내 아들놈에게 씌워라. 그러면 아마 내 아들놈은 머리가 아파서 못 견딜 것이다.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이 감투를 씌우면 물밥을 얻어먹을 수가 있겠사옵니까? 그렇지. 머리가 아프면 잡귀신이 붙어서 아프다 하여 그 잡귀신을 물릴 것이 아닌가. 그런데 잡귀신을 물릴 때는 꼭 물밥을 만들어 병자를 대문간에다 앉혀놓고 물리지 않느냐. 그때 그곳에 기다리고 있다가 버린 물밥을 주워먹으면 되겠지. 구두새의 아버지는 그 이상한 감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맙다는 인사를 냈어요. 이리하여 구두새 아버지는 대왕전을 물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들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때 마침 아들을 뒷곁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구두새 아버지는 아들 곁으로 다가갔어요. 물론 손에는 이상한 감투를 들고 말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가 다가가도 전혀 몰랐습니다. 귀신의 얼굴이 산 사람에게 보일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두새 아버지는 성큼 아들 곁으로 다가가서 감투를 씌웠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염라대왕의 말처럼 금방 머리가 아픈 모양이었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왜 갑자기 머리가 이렇게도 쑤셔댈까 장작이고 뭐고 그만두고 자리에 좀 누워야 겠는걸 아들은 도끼를 팽개치고 이내 그곳을 떠나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자리를 펴고 들어누었어요. 그러나 머리가 점점 더 아파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골이 빠개져 나가는 듯이 쑤시고 머리가 마치 불덩이처럼 뜨겁게 끓었습니다. 그러자 구두새는 아내를 불렀어요. 여보 아무래도 내게 못된 잡귀신이 붙어서 이렇게 골치가 아픈가 보 어서 물밥을 만들어 잡귀신을 물려줘요.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그러자 아내는 곧 부엌으로 들어가 밥에 물을 부어 물밥을 만들었습니다. 또 식칼과 숟가락까지 챙겨 들었어요. 원래 잡귀신을 몰리는 법은 식칼과 숟가락과 물밥을 병자의 머리 위에서 빙빙 돌리면서 주문을 외다가 그것들을 땅바닥에다 내동댕이 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립 밖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립 밖에 남편이 쭈그리고 앉자 곧 주문을 외웠어요. 앞에 선왕 뒤에 당산을 몰리는 것이 아니라 오방지신을 몰리는 것이 아니라 동네방네 산신재왕을 몰리는 것이 아니라 너 잡귀신을 몰리는 것이니 이거 받아 나가야 막정 아니 받아 나가면 엄나무가시에다 철장을 해가지고 대천지 한바다에 쉰길지함에 던질 것이다. 코드새 아내는 이렇게 주문을 외곤하더니 시칼과 숟가락과 물밥을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리하여 잡귀신 몰리는 일이 끝났어요. 그러자 구두새는 방으로 도로 들어가고 아내는 시칼과 숟가락과 바가지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리박 땅바닥에는 물밥이 허옇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구두새지만 잡귀신을 몰린 물밥만은 도로 주워가지 않았습니다. 구두새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다가 그 물밥을 주워 먹었습니다. 그라고는 물밥이나마 얻어먹게 되었으니 아들이 쓰고 있는 감투를 벗겨주려고 아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이제야 이제야 살 것 같구려 이었요. 잘 차린 제사 음식상을 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구두새는 그 뒤에도 제사를 지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이상한 감초를 다시 아들의 머리에다 씌웠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또 머리를 싸매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구두새 아내는 또 물밥을 만들어서 잡귀신을 물렸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만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몇 번을 되풀이해서 물려봤지만 남편의 병은 낫지 않았어요. 구두새 아버지가 이번만은 감투를 얼른 벗겨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방에서 떼굴떼굴 고르던 구두새는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다가 무엇을 생각했는지 발 딱 일어나 뒷곁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장작더미가 있고 그 곁에는 장작을 놓고 패는 받침대와 도끼가 있었습니다. 구두새는 그 받침대 위에 목을 얹더니 도끼를 들었습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옆에서 바라보던 아버지는 못된 아들이 죽는 것은 그리 서럽지 않으나 그 바람에 귀한 감투가 잘려질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얼른 감투를 벗겨버렸습니다. 그러자 아들의 머리 아픔이 그쳤지요. 구두새 아들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아 머리가 나았다. 그놈의 잡귀신도 내가 되게 서두르니까 아마 겁이 나서 도망을 가버린 게 분명해. 도끼로 자르려는데 도망 안 가고 제까진 놈이 견딜 수가 있어? 그 뒤로 아버지는 다시는 아들을 찾아오지 않았답니다. 구렁이와 까투리 옛날 어느 산골에 과부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과부는 남편이 죽자 농산릴 집안일을 혼자서 해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과부가 사내가 나무를 하다가 죽은 까투리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과부는 그 까투리를 주웠습니다. 죽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지 아직 썩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까투리를 집으로 가져와서 맛있게 볶아 먹었어요. 그런데 그 뒤 과부에게 참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오더니 열 달이 되자 사내 아이 하나를 낳았습니다. 과부는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퍽 기뻐했어요. 까투리를 볶아 먹었는데 아이를 낳다니 이건 하느님이 날 도와주신 게 틀림없어. 과부는 이 아이의 이름을 까투리라 지었습니다. 까투리를 먹고 낳았기 때문입니다. 과부의 쓸쓸하던 집안에 매일같이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아이가 어느덧 열다섯 살이 되어 과부는 아이를 장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까투리는 말을 타고 처갓집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전에 과부가 죽은 까투리를 주운 그 산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예 까투라 개 좀 섞어라 이상한 일이었어요. 까투리는 이 산속에서 누가 나를 부르나 하고 사방을 두리번 거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객사 기둥만한 큰 구렁이 한 마리가 꼬리를 좌우로 흔들며 슬슬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자 까투리는 전신에 소름이 쫙 끼치며 머리끝이 쭈뼛해졌습니다. 까투라 오늘에야 너를 만났구나.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이제야 원수를 갚게 되었어. 아니 구렁아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원수를 갚는다고 하니? 너야 잘 모를 대지만 네 어미가 원수다. 우리 어머니가? 그래 그러니까 16년쯤 전이야. 바로 이 산에서 내가 잡아먹으려던 까투리를 내 어미가 가로채 가서 볶아먹었어. 그러니 내 어미는 내 원수다. 그 원수의 아들이 너를 만났으니 어미 대신 너를 잡아먹으려는 거야. 이제 내 말 알아듣겠어? 그러더니 도끼에 서린 두 눈을 부라리며 두 가닥 혀를 날름거렸습니다. 구렁아 네 얘기를 듣고 보니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던 얘기가 이제야 생각난다. 하지만 그때 우리 어머니는 네가 잡아먹으려던 까투리인지를 전혀 몰랐어. 그리고 너는 지금 나를 잡아먹겠다고 하지만 며칠만 더 기다려주렴. 난 지금 장가를 거짓말이야. 사람이 잘 먹으면 기름이 오르고 살이 찌거든. 그러니까 내가 장가 들고 돌아올 때 잡아먹으면 더 맛이 있을 거 아냐. 그러니 내가 돌아올 때 까지만 기다려달라는 말이지. 구렁이는 까투리의 말을 들어보니 정말 그럴 듯 했습니다. 너 거짓말하면 너희 어미까지 잡아먹는다. 틀림없이 이 길로 돌아올 거지? 거짓말이 아냐. 그렇다면 오늘은 보내줄게. 꼭 돌아와야 해. 이리 하여 까투리는 겨우 위태로운 고비를 벗어났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나 장가를 들고 집으로 돌아갈 때 구렁이에게 잡아먹힐 것을 생각하니 걱정이 태상 같았습니다. 까투리는 이런 걱정 때문에 장가된 첫날밤에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큰 한숨이 나왔어요. 그러자 옆에 있는 색시가 물었습니다. 왜 주무시지 않고 한숨만 쉬세요? 혹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세요? 미안하오. 이 기쁜 날에 걱정만 해서 미안하오. 걱정이라니요? 제가 알아서는 안 될 일인가요? 아니 이제 한 가족이 되었는데 무엇을 숨기겠소? 까투리는 까투리는 하는 수 없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숨김없이 색시에게 다 해주었습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그만한 일이라면 조금 더 염려 마세요. 제게도 생각이 있으니까요. 돌아가실 때 저도 같이 따라가서 해결해 드릴게요. 하지만 염려 마시라니까요. 이리하여 까투리는 며칠 뒤 처가를 떠나 마침내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색시의 꾀로 까투리는 색시가 되고 색시는 남자옷을 입은 까투리가 되어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변장을 나여 구렁이가 있는 산을 지날 무렵 이었어요. 이때 구렁이는 기다리고 나 있었다는 듯이 엉금엉금 그들 쪽으로 기어왔습니다. 못된 것 변장을 하면 내가 모를 줄 알고 어림도 없는 짓이야. 난 오늘 꼭 내 남편을 잡아먹어야겠다. 그것은 내 남편하고도 이미 약속이 됐단 말이야. 구렁아 네가 우리 서방님을 잡아먹으면 난 어떻게 사니? 그거야 내 일이지 내 일이니? 구렁아 넌 어쩌면 그렇게도 인정머리가 없니? 네가 우리 서방님을 잡아먹겠다면 내가 혼자서도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야지. 너보다 큰 용은 가물 때 비를 내려 사람들이 잘 살게 해준단 말이야. 넌 역시 앞으로 용은 못되겠구나. 이 말을 듣자 구렁이는 가슴이 성뜩했습니다. 자기보다 몇 배나 큰 하늘나라의 용은 인정이 많다면서 자기는 그런 인정이 없어 용이 못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렁이는 한참 동안 생각을 하더니 구멍난 구슬 한 개를 주었습니다. 그 구슬은 여의주란 구슬이었어요. 구렁이가 여의주를 얻으면 용이 된다는 전설이 있는데 바로 그런 여의주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의주는 완전한 여의주가 아니라서 구렁이가 여태 용이 못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구슬이니? 여의주란 구슬이다. 구멍만 안 났으면 내가 이 것을 몰고 하늘로 올라가서 용이 되었을 텐데 재수없게도 구멍이 났어. 여의주는 본래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구슬이지만 이 구슬은 구멍이 셋이나 있어서 세 가지만 들어주는 구슬이야. 그럼 이 구멍들은 무엇무엇을 소원대로 해주는 구멍이니? 이 구멍은 쌀 나오라면 쌀이 쏟아지는 구멍이고 이 구멍은 돈 나오라면 돈이 쏟아지는 구멍이야. 그러나 구렁이는 나머지 구멍 하나만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구렁아 이 구멍은 뭐가 나오는 구멍이니? 왜 이건 가르쳐주지 않니? 그래도 구렁이는 산뜻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색시는 그럴수록 구렁이에게 자꾸 그 대답을 체근했어요. 꼭 그걸 알아야겠어? 그럼 그걸 알아야만 내가 편히 살 수 있고 또 너는 내 남편을 잡아먹을 수 있잖니? 구렁이는 남편을 잡아먹을 수 있다는 소리가 썩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구멍은 미운 놈을 보고 죽으라면 미운 놈이 그 자리에서 당장 죽게 되는 구멍이야. 그러자 색시는 옳지 됐다 싶었습니다. 그 구슬 구멍에다 대고 색시는 외쳤어요. 구렁이야 너 죽어라. 그러자 신기하게도 구렁이는 금방 그 자리에서 또리를 한번 틀더니 죽고 말았습니다. 이래하여 까투리와 색시는 징그러운 구렁이를 죽이고 집으로 돌아와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배 꼭지 옛날 옛날 어느 곳에 잊어먹기를 잘하는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금방 한 일도 돌아서기만 하면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집에 어느 날 하인 하나가 새로 들어봤습니다. 여봐라 내 성이 무엇인고 내 소인의 성은 배가 올시다. 배가라. 내 대간마님 앞으로 소인을 부르실 땐 배 서방이라 불러주십시오. 할아버지는 그 성을 잊어먹일까 봐 종이에다 배를 하나 그려두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돈은 있었지만 그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인을 부를 때마다 종이의 그림을 보고 부르면 성을 틀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하인에게 심부름을 시킬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하인의 성이 무엇이었는지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성을 잊어먹었으니 하인을 무어라 부를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다가 문득 며칠 전에 종이에다 하인의 성을 그림으로 그려둔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 생각이 떠오르자 얼른 벼루 밑에 눌러둔 종이 쪽지를 끄집어내어 펼쳐보았습니다. 그런데 종이에는 둥근 공 한 개가 그려져 있었어요. 옳지 이제 알았다. 그놈의 성이 공가이구나. 공서방. 할아버지는 큰 소리로 공서방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아무리 불러도 하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방에서 마루 끝까지 나와 다시 불렀습니다. 공서방. 내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걔 공서방 없어? 이때였습니다. 하인이 헐레벌떡 할아버지 앞으로 나와 허리를 굽히며 대령했습니다. 네 이놈 어른이 부르면 얼른 나타나 대령을 하는 법이지 그래 그렇게 큰 소리로 불러도 대답을 안해? 너 오늘 혼 좀 나야겠다. 할아버지는 벌컥 화를 내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인이 입을 열었어요. 대감마님 소인을 부르셨습니까? 허허 이놈 보게 아 그래 공서방이면 우리 집에 너 밖에 또 누가 있느냐? 네 그래서 공서방이라 부르셨군요. 하오나 소인의 성은 공가가 아니라 배가 이옵니다. 뭐?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종이쪽지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히 둥근 공이 그려져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그림을 보다 무릎을 탁 치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배 꼭지를 내가 잊어먹고 안 그렸구나. 할아버지는 그 공에다 꼭지를 그려넣으며 허허 웃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의로운 군수 이야기는 읽는 내내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금주령을 어기고 몰래 술을 만들다가 걸리게 된 며느리와 어머니 대신 가족들을 위해 선비가 목숨을 바치려 했지요. 그 모습을 가상히 엮여 죄를 면해준 것도 대단한데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가족이 가족이 남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한 선정관이 훗날 또다시 어려움에 처해서 너무 안타까웠는데요. 하지만 나중에 만난 어사가 그 선비였다는 사실에 공정하고 바른 세상을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